빠릿빠릿하게 해볼까요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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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기다려보세요 엔딩을 좀 보고 싶은데 어제만큼 화면 볼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 가보자고 지금 지금 부케 아 저기 뭐냐 서브 퀘스트가 엄청 많거든요 일단 아담이랑 대화를 해야겠다 의상이 이쁜데 각도 조절이 각도 조절 잘해야돼 이거 엉덩이가 너무 잘 보여 옷은 너무 예쁜데 어 이쪽이 아니네 옷은 너무 예쁜데 이거 19를 어 19를 걸고 해야 될 것 같은 아 옷이 너무 예쁜데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잠깐만요 아무리 봐도 옷을 갈아입는 게 방송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 차라리 차라리 가려진 게 낫지 아이 너무 살색이야 너무 살색 빵댕이에다가 팬티 보이잖아 좀 그래 19금 19 걸어줘 이거 유튜브에 올릴때도 식구여야 되나 오오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곤 생각 못했어 대단해 릴리 타키도 보고 있었다면 기뻐했을 거야 히히히 허어 타키 모드 아 스킬이구나 오오 타키 에너지를 충전하며 적을 공격하거나 더 처치했을 때 더 많은 타키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타키 에너지가 가득 찼을 때 타키 모드에 진입 타키 모드에 진입한 후 시간이 지나거나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타키 에너지가 소모된다 아 껐다 켤 수 있구나 타키 모드 중에는 에너지 충전이 안되고 적의 균형의 피해를 입힐 수 없다 아 예 분노 시스템이랑 같네요 필요한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으아 속에서 뭔지 좀 봐 제가 세척해드리죠 일단 강화하고 오오 음 확실히 옷은 예쁜데 너무 빵댕이가 보여 아 매트릭스에서 회수한 레거시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 어 그치 깜빡하고 있었네요 내가 가져올게 빨리 확인해 봐요 이번엔 무슨 내용일지 아 맞어 나중에 보기로 했지 무슨 내용일까 뭐 나 이 이 으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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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거시 어카운트를 입은 생존자는 나 혼자다 진실 진실은 언제나 내 기대를 배반한다 진실? 연구소의 기록과 리전들의 메모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모았다 우리들은 언제나 마더스피어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했다 그치 영원한 우리들의 신 그리고 구원이었지 하지만 마더스피어는 인류에 의해서 태어난 초자 인공지능이었다 구시대의 공학자 라파엘 마크스 아까 봤잖아 어제 봤잖아 마더스피어는 인류에게 커다란 번영을 가져다주었지만 AI AI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안드로와 에이도스를 만들어내면서 생각이 바뀐 듯하다 인류의 한계와 안드로 에이도스의 가능성을 본 그녀는 인류를 역사에서 배제하기로 맞네 인류말살 인류 말살 오 렉 뭐야 렉 뭐야 모르겠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혼란이 더해진다 혼란하다 모든 것이 마더스피어가 만들어진 존재였더니 거봐 악의 무리라니까 악의 무리는 존재한다고 이런 이 씹덕력을 봤을 때 악의 무리 악의 무리 믿을 수 없는 정보예요 우리 투상이라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만들었으니 존재하는 거 아닐까 우리처럼 말이야 무서운 소리 어휴 잠시만요 설정을 바꿨어 렉걸리기 많은 정보가 필요해 아담 어비스 레보하러 데려가줘 이제 괜찮을 거예요 뭘 알고 있나봐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 어제 그랬잖아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쟤는 알고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다는 거야 이게 뭔가 신의 신이라고 믿었던 존재에 의해서 뭔가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나봐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말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테라포밍 테라포밍 필요해 테라포밍 테라포밍이 필요한 곳이야 정말 모레바람 하하 ève 나 아몸 너 나 하 하 괜찮은 거야? 하 하 우아시 운전 잘하네 어우 운전 잘하네 황금상자 으그 이 안에서 놀고 먹는 것들이 대사막 지도를 전송 받았으니까 으이그 으이그 오른쪽 위 이거 뭐지? 사막 중부 일단 지도를 받았다 했으니까 여기는 여기도 서브 퀘스트 있네 일단 가자 저쪽이네요 저기 있는 거 아니지? 적 저 멀리 있다 아 여기도 돌아다니는 적들이 있구나 그럴 줄 알았어 어우 징그러워 뭐야 기생수 같아 어우 처단 이 처형 모션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구만 주변이 온통 모래와 열기뿐이야 인간의 운명이 전부 모래로 오우 야 엉덩이를 똥꼴을 찌르네 사막에선 나 살찐인 일이라니 지상에 사는 방법은 일상이라고 아 아 잠깐만 아이고 잘못 눌렀네 찌르는 데를 꼭 그렇게 찔러야 했나 저 도시로 들어가는 건가? 아 맞네 테라포밍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봐도 어 저기도 상자가 있어 항상 주변을 살피고 정면인가? 그렇지 뭐라도 나와라 에잇 젠장 페이크였다니 페이크였어 오 오 오 오 어 어 안녕 도망가지 마렴 오 대사막 파괴 하이퍼튜브 뭔가 정보를 얻었네 비밀번호 여긴 어떻게 열지? 여기 상자 열쇠 같은데? 나중에 열 수 있겠지 내 퓨즈 캠프다 아이고 이쪽 캠프에도 아 전력 또 전기? 솔라? 또 솔라야? 또 솔라야? 물에 폭풍 있는데 빛이 들어오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구만 길은 일단 일로 가는 것 같군요 어잉 여기도 안 열려? 그러면 어디가 길이야? 아까 저 옆중에도 길이 있긴 하던데 몬스터들 지나다니 저 저 바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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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파 아 원거리 녀석들 아 아 죽어라 이 자식 여기는 초록 모션 이 자식들 이거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미치겠네 아파라 씨 원거리가 너무 아파 아 미치겠네 원거리가 너무 아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런 미친 이게 뭐야 아니 이런 것도 있어? 뭐야 뭐야 젤다 보는 줄 순간 젤다 보는 줄 알았습니다 밧줄이 보이는 거 같았다고? 뭐 이거 왜 벽 안으로 못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나? 아 아 쟤네들 다시 잡아야 되잖아 어 안 살아났네 아니 여기 맞네 살아났네 슈먼 조용히 조용히 난 나 자신만을 위해 싸워왔다 동료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늘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안의 증오를 토해내고 싶었을 뿐이야 증오의 끝은 허무하군 허무 뿐이군 승리 차라라 짠 이 중에 킬 없는데요? 네 아 아우 나 진짜 미치겠네 저 원거리 애들이 진짜 미치겠네 안되겠다 야 미친 미치겠네 저것들이 그냥 잠깐만요 아 헷갈려 타키 스킬은 나중에 열어야 돼 아 동그라미 였구나 이 자식들 죽었어 죽었어 그냥 다 죽여버릴거야 그냥 이리와 이리와 너네지 아야 막아야되는데 죽어라 으으 극혐이야 극혐 원거리랑 합쳐져있는거 극혐이야 안쪽에 드디어 뭐가 보이네 아 아 아 폭탄이야 아 저 폭탄이었어 아 뭐야 아 나이스 폭탄인지도 몰랐네 연계공격 연계공격 강화기요 공격력이 어 나 이거 젖 안해놨었나 아 의외로 이게 쎘던거 같애 데미지가 아 아 아 또야 아 또야 또야 아 아 아 이거 바닥 잘 보고 가야되겠다 그냥 막 지나다니깐 아까부터 계속 이지경이네 아 아 아 아 설마 여기 막 사막이라고 신기루있고 그러는거 아니지 어 그것까지 막 구현해 구현해 구현되있고 그런거 아니지 그럴 줄 알고 신기루를 준비했습니다 아 아 바닥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네 아 막 들어가면 안되겠다 뛰어다니면 안되겠어 잘 안보여요 어 문 발견 어 여기도 캠프다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열리겠지 오케이 오케이 거기도 안되요 음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였어 매몰된 폐허 오 천둥친다 뒤쪽에도 길이 있나 뭐야 뭐야 아 너네 순서대로 너네 순서대로 아 이 자식들이 아 이 자식들이다 이것만큼은 안쓰고 싶었는데 아 아 불가사리 이거 아 불가사리 이거 아 불가사리 저거 아 아 그래도 확실히 연계 공격이 낫네 데미지가 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아 아 아 이 건물 어떻게 들어가지 아 아 아 아 출입금지 출입금지 그럼 더 들어가고 싶지 어떻게 들어갈까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길이 없어 그러면 저희 가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 이런데로 들어가나 아닌데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음 위로 가는 것 같구만 아 아 위에 길이 있는데 벽을 잘 봐야돼 저기 가는 길 아닌데 노란색 안 돼있나 그러면 보통 위로 올라가는 길은 노란색으로 표시돼있던데 여기 그냥 들어오는 덴가 아 왜 코가 간지럽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첫 번째 캠프 주변에 밧줄이 있었다고요? 에? 아 아 간지러워 첫 번째 캠프 주변에? 줄이 있었다고? 나 왜 못 봤지? 줄이 있었다라 줄이 있었다라 싸우긴 싫으니까 돌아갈게요 오 뭐야 쟤? 쟤 뭐야 처음 보는 애왔냐? 쟤도 한번 잡아야겠는데 오 오 이상하게 생겼어 아이고 아오 Deutsch 홍오 레너베이모스 없는데요 어디 어디 말하는 거요? 안 보이는데 왼쪽에? 아 저거 그러네 어? 어? 이건 뭐야? 줄이 근데 탈 수 없는 줄인데요 탈 수 있는 줄이 아닌데 왜 이 안에 올라갈 수 있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갈 수 없는 데네 안 올라가지네 뭐야 이 줄은 어떻게 타라고 있는 거지? 내려오는 건가? 아 저쪽에서 나오는데 쓰는 줄인가 보네요 일단 저기로 어떻게 가느냐인데 줄은 많아요 줄은 많은데 뭔가 잡을 수 있는 줄은 아닌데 내려올 때 쓰는 줄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연기해서 타고 가는 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그네 그네 타듯이 일단은 사용하는 법을 모르겠네요 얘네들 올라가는 법 자체를 모르겠는걸? 이쪽으로 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들어가는 길이 없나? 올라가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오오 오우 야 Bee ileron 야야야야야 politics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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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미친 아우씨 뭐야 역시 그냥 상자가 있을 리가 없지 주변을 잘 살피고 가야겠어요 어 여긴 무슨 퍼즐이네 일단 상자는 3개밖에 없고 2번 1223 저기 써져있는 숫자에 갖다놓으면 되나봅니다 약간 이거 그거 같다 막 백화점 이런데 청소하는 기계 같지 않아요? 시비가 어디있어 저 끝에 있는 뭔가 그 청소기처럼 생겼어 아 청소기란다 그 빙 저기 스케이트장에 얼음 정리하는 기계도 약간 이런 비슷한 식으로 생겼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나네 12 어 아 13이네? 잠깐만 12 12 12 23 아 뭐야 13이었어? 왜 3으로 보였지 됐다 뭘까요? 캔이지 아 그럴 줄 알았다 빠밤 베히모스 블랙 어 근데 3개짜리네 별 3개짜리야 대박 아 뭐 적은 그렇다치고 저건 뭐지? 아 여기도 여기도 뭐 끌어놔야되네 뭐야 뭐가 공격하는거야 뭐야 뭐야 그치 이루와 너 그치 너 이루와 그치 너 이루와 저 부서지지 않는 포탑이랑은 싸울 이유가 없다 저 부서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포탑이랑은 싸울 이유가 없다 아 막는거 힘들어 타이밍 봐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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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돌려서 아 아 미친 이거 어떻게 가져가 아씨 아씨 뭘 이렇게 빡세 와 저거 어떡하냐 저건 일단 부서지지 않는 애가 맞는데 잠깐만 아 너무 빨리 쏘는데 어떻게 가져가냐 아 이게 왜 맞아 아니 미친 이거 왜 맞는데 왜 아니 이거 왜 맞는거야 아 아 아 됐다 이건 안맞는다 아 이 난리는 타이밍에 움직여야 되네 조준까지는 괜찮은데 오케이 4? 뭐지 4? 하나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저 앞에 있겠지 저 앞에 또 있네 하나가 어딨지 우와 저거 못 부시던데 어우 미친 잠깐만 위치를 좀 확인해보자 위치를 좀 확인해보자 저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뭐 부실 수 있는거야? 저번에 보니까 못 부시는거 같던데 아 총 아씨 큰일났다 이거 죽겠는데 부실 수는 있네 아 너무 빨리 뛰었다 물약 다른거 선택이요? 물약은 다른거 선택이 지속형 회복제 충전형 텀블러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어쩐지 갖고있는건 늘어나더니만 아 이제서야 쓰는 법을 알다니 나도 참 어 아 이쪽아 아 저쪽인데 아 저쪽엔 캠프 없었는데 아 돌아가야되잖아 아 아 아 아 나 참 저긴 캠프가 없어가지고 뱅 돌아가야돼 아 한번 찍어놓고 가야겠다 아 저기 찍어놓기가 안되지 아 솔라타워 가야되는데 도시로 들어가기 이전에 타워부터 가야지 그래야 도시를 돌거 아니니 그치? 나도 참 옆길로 새가지고 지금 무슨 고생이냐 이게 파속군찾기 아 이쪽이네 이쪽 맞네 이쪽이 맞았네요 엄한 길로 가고 있었어 아 아씨 미친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잠깐 설정좀 아이 이 자식이 아 나 진짜 잠깐 설정좀 만지고 있었는데 치사하게 아 아 반대쪽이야 아 이쪽 아니야 근데 아까 거기는 나중에 가고 아 이쪽으로 가야되네 완전히 반대쪽으로 왔구나 내가 아 이대로 달리면 돼 달려 아 야 아까 그 옷을 입으면 이 각도가 안돼 옷은 너무 예쁜데 꽁디빵디가 오아시스다 낚시 아직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모양인데 종종 자이온에 합류하지 않고 떠도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되게 뻔하지만 말이야 아 물 되게 알.. 되게 맑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은데 정 신경쓰이면 가서 이야기라도 해보든가 여기는 창자가 없는데 없는데 한번 잠수해보고 싶다 엄청 맑아 엄청 맑아 여기 낚시대나봐 아 아 이거 노래 나오는구나 가사가 한국어로 나오네 낚시하는데 말을 루킹 글래스 글래스 도구 도구에 내장된 매뉴얼 데이터 확인 무기는 아니고 일종의 연장이나 채집 도구인가 근데 먹지도 못하는데 이걸 잡아? 쓸데없이 가늘고 부러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먹지도 못하는데 낚시 여기 당겼다가 던지고 무는 순간 낚아채라고 물고기 반대 방향으로 당기며 미음을 여러 번 눌러 물고기 힘을 뺀다 야 이거 어렵다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볼까? 낚시 상점 상점 주인으로 보면 되겠네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슈욱 던져서 아 너무 물고기다 낚아채기 물고기 반대 방향으로 에엥 에엥 ità 아 똑같네 던지는것은 파란 게이지? 왜 이렇게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아니 이거 진짜 어렵다 한 마리라도 잡아보겠어 내 기필코 들어 올리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작 나온 게 금붕어야? 다시 지금 미끼가 일곱 개 있거든요? 낚시 도감은 무슨 옷을 주려나? 섹시한 낚시 어부 옷 그런 거 주나? 물고기 옷 주나? 이노 옷 주나? 아 퀘스트를 해야 돼요? 아 잠깐만 낚시 종류 잠깐만 이 사람이랑 말을 좀 하고 이 사람 되게 메뚜기 같다 얼굴 천사 정도면 처음 하는 일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건가? 놀랍다고? 이런데 놀러 앉아 있는 사람한테 들을만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메뚜기 같지 않아요? 더듬는데 바퀴벌레 같기도 하고 바퀴벌레 같기도 하고 그건... 뭐 그것도 이제 좀 지난 이야기야 쭉 여기 머물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봐 투명하고 아름다워 이 쓰레기 같은 지상에서 세월을 낚기에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다고 마더스피어의 뜻이고 나발이고 저주를 거부던 시절이 있었지 날 여기로 인도한 게 그 뜻이라면 근데 쓸데없이 가사가 손 맛 좋아하는 사람인가봐 낚시만은 낚시 퀘스트 주세요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잘 낚이고 있는 모양이지 키 엄청 크다 아 상점 낚시 데이터 아 재화가 따로 있구나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그래야 되나봐 아 낚시 퀘스트는 좀 뒤에 나오나보다 여긴 없네여 하나만 더 잡아볼까 아이고 한마리만 내가 더 잡아볼게 낚시 퀘스트 낚시 어떻게 해 어어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낚시 퀘스트 낚시 퀘스트 낚시대를 장비를 낚시대를 장비했잖아 왜 낚시가 안되지? 아 됐다 이야 저 위쪽으로 샤압 아 그래도 똑같네 아까보다 큰 녀석인 것 같아 아 이거 릴 감는 거 너무 어려워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아 이거 릴 감는 거 너무 어려워 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힘 조절이 너무 어려워 아씨 느낌표 두 개 떴는데 너 괜찮은 애 아니었나 뭐야 다시 아 그래도 잡아야 아닌가 놓치면은 미끼 줄어드는 건가 뭐야 위치를 바꿔봐 그러면 핫 저쪽 뭐지 원래 바로 잡히는 거 아니었어 기다려야 돼 혹시 낚시는 기다림인가 잡았다 잡았다 아 뭐야 뭐야 배 타 큰 물고기 잡기는 좀 글렀나 왜 큰 녀석은 안 나오지 근데 릴 감는 거 진짜 어렵다 한 마리만 더 해볼게요 물은 깨끗해서 보기 좋네 오염된 물은 아닌가 봐 물고기 살고 있는 거 보면 아 미끼가 이래서 작은 애들만 잡히는 건가 미세하게 미세하게 나이스 세 개 짜리인데 오 뭐야 조금 크다 나비 고기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일하러 가야지 어 일하러 가야지 클라이드 무사한 것 같네 아직은 그런 말을 하는 건 자살이나 다름없는 임무에 도전하는 천사고 말이지 자 그럼 여기까지 행차한 이유를 들어볼까 상점을 다시 보겠어 아 맞네 낚시 점수로도 구매가 가능하구나 코인도 살 수 있네 마이크로 드라이브 어 이게 뭐지 아 이거 그 그거구나 그 로봇 잡을 때 나온 거 코일이라 그럼 이만 클라이드 그래 클라이드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난 지금 솔라타워부터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낚시에 빠져서 이게 무슨 일인지 어디였지 아 저쪽이다 아이고 미안 캔을 주세요 됐다 짜잔 좋아 좋아 음 아씨 아 죽어라 죽어라 옳지 옳지 니녀석 쯤이 오아 한 마리 더 있어 야 이 미친 뭐야 이거 한 번에 죽일 수 있나 어 나이스 까불지마 확실히 패닝을 잘해야 저게 잘 뜨는데 쉽지가 않아 오 최고급 나왔다 좋아 이대로 저쪽이다 최고급 빨리 어 뭐야 조그만 애들도 있네 아니네 아니네 조그만 애들이 아니네 조그만 애들 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조그만 애들 맞네 새로운 애들 이네 파속군을 여기서 찾아야 돼 어 여깄다 당신인가 죽기 직전인데 괜찮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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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이야기해봐 대장께서는 대사막의 모래폭풍을 이상현상으로 보고 일부 병력에게 조사를 명령하셨다 우리 사막의 폭풍 분대가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됐지 여기서 콜론이 자네며 폐허에서 아카이브를 찾아 헤맨 결과 테라포밍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이 지역이 바짝 메마르고 황사에 뒤덮이게 됐다는 걸 알아냈지 남쪽 방향으로 탑이 아 여기선 모래폭풍 때문에 안 보이겠군 우린 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할 솔라 타워를 재가동하기 위해 서비스 드론을 괜찮으세요 이봐 회복 조치부터 괜찮다니까 서비스 드론 4대를 마련해 컨트롤타워로 향했지 거기서 미친 네이티브가 설치고 있다는 걸 예상 못했다는 게 패착이었어 부하들이 당하고 나는 이 꼴이 된 목숨만 부지했다는 말이야 천사 너라면 우리가 수집했던 드론들이 타워 인근에 버려져 있을 거야 드론을 모두 가동시킨 후에 타워를 부지 작동시킨 말하고 말하면 힘들어 도움이 되겠지 부하들도 편히 눈을 감을 거고 알겠어 내가 맡을 테니까 파손된 부위부터 손봐 고맙다 죽는 거 아니요? 죽는 건 아니지? 갔다 오면 죽어 있을 것 같은데 솔라 타워로 쭉 가면 되겠네요 여기 넘어서 처음 보는 애다 주변을 살펴보자 쓸만한 게 있을지 몰라 똥꼬 찌르기야 똥꼬 찌르기 매복이 아니라 이거 천천히 가 천천히 걸음을 맞춰 걸음을 맞춰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됐다 속도를 유지해 왜 안 뜨는 거지? 왜 안 뜨는 거지? 됐다 오케이 이래야 쉽기 때문에 아 이 뒤쪽에 모래폭풍이네 오 쫓아온다 쫓아온다 오 다른 녀석인데 아이고 아 방향 눌렀잖아 어 뭐야 피 없지 않았어? 뭐야 이 자식이 기술 쓰고 죽는 게 어디 있어 야 피 없으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피 와 피 없어서 한 대만 때리면 죽는 건데 이걸 기술을 쓰고 죽네 너무하네 정말 요 요쪽이다 오케이 오픈은 해야 되니까 아 아 맞아 아직 안 되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뭐 들어있는 건 이렇게 반짝이는 거겠지 이건 부숴지나? 아 또 있잖아 몬스터 하나 있고 와 주변에 몬스터 많다 드론이 여기 있다고? 건물 안에 있을 것 같군요 분명히 건물 입구에는 여기 있구나 너가 그 드론이구나 아이고 아이고 여기 죽었네 여긴 어디 누가 구제해줘 제발 내보내줘 좀 내보내줘 야 이 한국어의 순기능 섞여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여긴 어디 누가 제발 구해줘 좀 내보내줘 써져있네 한국어는 섞여있어도 금방 읽을 수 있죠 바로 알아보기 이쪽에 저 위에 있는 애들 신경 쓰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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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미 에너지 좀 쌓자 너희들은 내가 이 맛이지 이 맛 이 맛이지 이 맛 어? 뭐야 저기에 이 드론이 아직 있어? 뭐야 아직 뭔가를 안하고 왔는데 재가동 아 그 네모난 아 저 위에 있는 거다 위에 있다 아하 일로 올라가는 거구나 위 있었구나 너 여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해 점프 내가 널 돌려줄게 솔라타워로 날아가렴 다행히 동체 이상은 없네 총 4대라고 했던가 나머지도 무사하면 좋을텐데 서비스 드론 기동 근처에 유지 보수가 필요 시설 있음 작업은 시작함 잘 가 아니 가는 김에 나도 좀 데리고 가지 근데 아 여기는 총으로 좀 싸우라고 대장님 실패했습니다 대장님 죄송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했다 서비스 드론을 목표한 지점까지 수송할 수 없다 실패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기 뭐 총알 좀 있는데 누구 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냐 근처에 몬스터가 없는데 한번 좀 써볼까 오케이 하나 가져갈게요 아 뭐야 내려가자 돈은 주워야지 가자 23원 은근히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야금야금 잘 모아야 돼 싸다고 막 사더니 돈이 막 훅훅 나가더라고요 어딜까 이 다음에 저거 뭐 잘 안 쓰니까 이럴 때 써야 되지 않겠어 뭐야 상자가 혼자 날아다녀 이 근처인데 저건가 뒤엔데 저 위엔가 아 저기 있다 뭐 있냐 없네 없네 사람이 밑에 있네 사람도 밑에 있고 올라가는 길 다시 찾아야겠네 보면 몰라 난 틀렸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가 어서 머뭇거렸다가 너까지 위험해져 제발 가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 생각나는군요 옛날 대사 밧줄은 내려오는 데 쓰는 것 같고 어디서부터 올라가야 되냐 몬스터냐 몬스터냐 어 레퓨즈 캠프 저 위에 있다 일단 솔라타워는 여기 올라가는 길 여기 있네 멀리도 돌아가야 되는구만 일단 미리 찍어놉니다 한 번에 열리게 내려가는 쇼컷 열고 너도 전기 없어서 안 되냐 아 되네 어서 돌아가 저기로 돌아가 임무는 순조로운 듯 보였다 하지만 모래폭풍 속에서 그게 나타났다 대가리에 톱이 달린 괴물 어 처음에 만났던 걘가 아니 그 두 번째 만났던 걘가 그 저기 지하에서 만났던 애 동료들이 찢겨 죽는 모습이 아직도 보이는 것 같다 뮤 대장님 전 실패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무사히 달아났으면 좋을텐데 아까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약간 아버지들 지압봉처럼 생겼다 간 나던 걔 걘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저쪽 건물인가 보다 그 바닥을 기어다니던 그 녀석 어서 어서 가렴 아이씨 대화 서비스 드론 시작했었었습니다 작업 시설 확인 현재 가서 가 가 가 오 근처에 사람 하나씩 있던데 아 아 아 없구나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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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수류탄 펄스 수류탄 사람들 시체가 많이 있네 온다 온다 와라 와라 죽어라 죽어라 푸자 이제 싸움 방식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라고 하자마자 죽는 거 아니겠지 바로 죽고 익숙해지셨다면서요 내 눈을 보고 얘기해줄래 됐다 서비스 드론 이니셜라이징 완료 근처 시설과 서비스 아이고 안녕하세요 가라 가라 아 이런 씨 깜짝 놀래라 오 뭐야 뭐야 좋은 거 나오네 어 이제 솔라타워로 가면 되겠군요 여기 한 번만 열고 무너진 고가도로 무너진 고가도로 그런가봐요 그 스토커 더 센 녀석이 나오려나 일단 솔라타워로 갑시다 가자 사람의 소리가 난다 이해냐? 오케이 아 못 올라가? 아 일로 못 올라가? 저거 먹어야 되겠어 어디서 타고 올라가야 될까? 여기서부터 가야되네 무조건이지 먹어야 돼 아 아 아 에에에에 오우 씨 아 똥꼬 찌르기 좋았어 귀찮은 녀석한테 이게 최고야 아 발견했어? 그치만 어? 잠깐만 내 고가도로 방향이 사람은 저쪽에 있지 않던가? 어? 어? 잠깐만 아 너무 멀다 아 저기 솔라타워 먼저 갔다 가야되겠네 어쩔 수가 없네 완전 반대네 저 안에 들어갔다가 가야되나봐요 쓰읍 완전히 멀리 가야되니까 어쩔 수 없다 솔라타워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알았으니까 됐어 나오면서 먹을 수 있나봐요 여기가 약간 막 맵도 다 돌게 설계해놓고 그런거 보면 위치도 꼭 제 위치로 들어가야돼 막 옆에 벽타고 막 이런거 없어 꼼수 없어 꼼수 절대 못부려 게임이 뭐 오나 와라 보스구나 또 너냐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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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쿤드라이 스쿤드라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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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올라갔다 핑크색은 왜이렇게 핑크색은 왜이렇게 아이고 방향이 안 맞았어 이런 미친 아이고 아이고 근데 오 오 데미지 데미지가 미쳤는데? 데미지 아니 미친 눌러도 어떻게 하나도 안 통해 미친 뭐가 이렇게 빨라 아니 얘 성력 왜 이렇게 빨라졌어? 아 죽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졌지? 방금 기점으로 개빨라졌어 나 어디서 태어나려나? 일단 부활해볼까? 다시 싸워봐야지 아 바로 문 앞에서 나오네 뭐야 아까 그 기점으로 아 스키이나 좀 올리고 올걸 그랬나? 버스트 스킬 좀 올리고 올걸 어휴 아휴 샷 와봐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타이밍 아 거지 같네 아 다 다 삐나가냐 어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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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기를 눌러버렸네 아 아 아니 이게 피하면은 꼭 한 대 더 쳐맞네 아 아 아 오우C 아 어 아 아 아 아 갖고 있는거 먹으려고 했는데 야 일어나봐 이럴때 쓰려고 내가 사놓은거지 이럴때 쓰려고 타키 모두 아직 스킬을 개방 못했어요 게이지가 없잖아요 타키 게이지가 없잖아 지금 어 됐다 어? 뭐지? 이게 타키 게이지가 어딨는거야? 아 됐다 막 써 아이고 아씨 하필 또 물약 위에 날개 아아 저거구나 저 표시 나이스 아 잡았다 아 아까도 이거 쓸걸 그냥 죽어 있는거지 아이템 내놔 이 탑을 선보는 임무로 돌아가자 버스트 리깅 아 저거구나 난 안되는줄 알았어 고마워요 순간 쓰는거 까먹고 있긴 했어 덕분에 알았네 멋있다잉 근데 막쓰니까 그냥 싸워지네 데미지도 데미지도 안먹는거 같고 일단 솔라타워 작동을 해볼게요 시스템 시스템 올클리어 시스템 올클리어 올클리어 솔라타워 상태 정상 리부트 성공 어 여긴 그냥 열리나 내가 뭐 따로 안해도 되는구나 어 뭔가 모래 폭풍이 좀 없어진거 같다 에너지가 공급될테니 이제 이쪽 캠프들도 정상 작동하겠네 캠프 다 열렸다 아이고 아이 아이 돌아가기 하려 했는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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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뛰어가야되잖아 아 아 참 아 잘못눌러서 다시 뛰어가야돼 이동시켜줘 에라잇 다시 달려 이 거리를 다시 뛰어야 하다니 이 거리를 다시 뛰어야 하다니 노래가 몇개나 있는거지 BGM이 자주 바뀌네 쉼터에 있을때는 어 뭐야 여기 못보고 지나칠 뻔했네 상자가 있네 어 이거 뭐지 돈이구나 상자 먹었으니까 봐준다 상자 상자 먹었으니까 봐줄게 아이고 들켰네 여기까지 오려나 저 멀리 쫓아온다 아 아 이쪽이 아니네 저긴가 아 저기구나 아 쫓아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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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오 역시 그럴줄 알았다 피가 묘하게 차긴 하는데 피가 묘하게 차긴 하는데 애매무시게 안 죽었어 부탁한 임무가 끝났어 묘 죽었어 하아 이봐 묘 동료들이 떠난 곳으로 같이 간건가 사막의 폭풍에 가셨으니 가는 길은 잘 보였겠네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가져가야지 오케이 10 오케이 얼른 가서 올려야겠다 근처에 가까운 캠프를 일단 이쪽에 그거 있었으니까 또 나오는구나 가서 그 바디코어 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먹고 옵시다 어? 뭐지? 어? 여기도 캠프가 있네 어? 여기도 캠프가 있네 음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 보자 일로 올라가나?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움직일 수도 없는 곳에 있는데 있는데 일단 얘네들을 못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까? 어떻게 올라가지? 위치상으로는 위치상으로는 얘를 꺼내 이렇게 해야 그나마 나가는 곳인데 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오케이 일단 올라가 볼게요 되나 오케이 어 그러네 돌려서 꺼내기 전투 아 뭔데 엉덩이 너네들이냐 뭐야 뭐야 너네 너네들이냐? 어쩐지 앞에서 깔짝대더라 왜 공격 안하나 했다 오케 생존 스킬 어 잘못 눌렀네 연습 안 해도 되는데 연습하기 눌러버렸다 연습 안 해도 돼요 연습 안 해도 돼요 연습 안 해도 돼요 연습 안 해도 돼요 풀로 다 채워 다 키 타키꺼 일단 다 올리고요 이거 버스트 스킬 좀 다 채우자 이것도 좀 쓸만하네 적을 다운시킨다 다운 일자리 일자리 오케이 뭐 이정도면 됐고 일단 한번 쉬고 업글 좀 하고 업글 좀 하고 어 근데 이게 지금 스토리 모드라서 이정도면 스토리 모드 아닌 걸로 하면은 얘들은 얼마나 셀까 좀 많이 셀 것 같은데 좀 많이 셀 것 같은데 옆에는 저 옆에 상자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너네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거 가져와야 되나 저거 가지고 와서 가야되나 아닌데 이거 나갈 길이 없는데 음 음 어떻게 올라가지 소울급이에요 어떻게 올라갈까 어 아 총알이 없어 아 젠장 여긴 총알을 채울 데가 없는데 아 아 아씨 그러고 보니까 저 쇼컷을 안 내렸네 밧줄 아 아씨 아 Feels 자 총알이 어..잠깐만 총알을 총알을.. 총알이 없어 총알이 다른 총알이 있는데 총이 개조가 안되서 저 총알을 못쓰네 잠깐만 탄탄총도 저의 거리 안달건데 유도미사일 이러면은 총을 어떻게 갈지? 화살표도 안되고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총알이 없어서 저걸 못해 총알을 채우고 와야되겠다 총알 채울 데가 어디있지? 채우는 데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나해 자이온에 있었던가? 총알만 좀 채우고 싶은데 아이고 잠깐만 자이온에 갔다가 옵시다 아이 참 이거 총알 함부로 낭비하면 안되겠네 안돼요 난 왜 안뜨지? 분명히 총알이 있거든요 산탄이 업그리 안되서 그런가? 어 뭐야 여긴 어디지? 오 여긴 어디야? 이런 데가 있었어? 여긴 어디야? 아아 이쪽이구나 근데 여기 총알채우는 데가 있었던가? 바깥으로 나가야될텐데 기억이 안나 총알채우는 데가 아 릴리 있는 곳에 있었던가요? 그 우리? 거기에 총알채우는 게 있었던가? 앞으로 총알은 쓸 수 있는 곳에만 쓰는걸로 마구잡이로 낭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낭비금지 어 어잉 없는데? 어잉 없는데? 여기 없는데? 여기 없는데? 어디지? 어잉 여기 없는데? 잠깐만 아 릴 아니야 얘한테 가는거 아니야 잠깐만 밖에 나가서 아까 그 지하 거기는 많았는데 황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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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황무지에는 있나? 아 황무지에는 있나? 헷갈려 이런거 표시는 해주면 좋겠다 아 모르겠다 어딨는지 어디지 아니 그래도 있는 곳엔 다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총알.. 총알 좀요 아니 여기도 없네 어디 있었더라 일단 저 어비스 레보아에 있는건 맞아 저긴 있어 총알 구매? 구매 가 됐었던 것도 같은데 어 다시 들어가면 되죠 뭐 공짜를 밝히려는 다시 들어가봐 근데 나 갖고 있는 총알이 없었나? 다 썼나? 그렇게 빨리 쓴다고? 갖고 있는 총알이 있을건데 어우 C는 계속 나오네 이 안 어딘가에 있다 자린고비 메타 파밍을 한번 더 하러 온 느낌이네 여기 들어가면 또 몬스터 만날건데 여기는 총밖에 못생각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여깄다 바로 지정 자 가자 문 앞에 있네 자 우리 아껴 쓰는걸로 아니 여긴 또 왜 뜨는거야 아니 아까 내가 누를 땐 안 떴잖아 이런 C 내가 잘못 눌렀나? 아니 아까 한번 길게 클릭 안해서 그런가봐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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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금방 돌아갑니다 금방 금방 다시 갑니다 자린고비 메타를 하려고 했던게 아니었는데 자린고비 메타가 되어버렸네 자린고비 메타가 되어버렸네 자린고비 메타가 되어버렸네 자린고비 메타가 되어버렸네 아 그럼요 볼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요 봅니다 분명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사막으로 가고 사막으로 가고 그럼 그럼 금방 봅니다 보스가 얼마나 셀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까지 보스 싸운 것 중에서는 최대의 싸웠던게 한 3번인 것 같은데 3트 안에는 깨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최대 3트 웬만하면 그 안에는 깨는 듯 여긴 어디야? 추방자의 통로 와 여긴 또 처음이네 와 온 김에 바로 새로운 캠프 개이득 바로 앞에 있네 이득이잖아 보자 지금 가야하는데가 아 일단 저쪽 레퓨즈 캠프 가서 아까 그 먹으려고 했던 총알을 가져온 이유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가봐야돼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 아니 줄들이 다 왜 이렇게 짧지? 아 더블 점프로 가는 건 맞는 것 같다 더블 점프는 맞는 것 같아요 어 됐다 어 됐다 좀 천천히 두 번째 점프를 뛰어야 돼 오케이 아이차 전투 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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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껏올라왔더니만 오케이 방법 알았으니까 줄이 흔들리는데 오 됐다 어 그러면 저 위에도 갈 수 있겠다 아까 그 캠프 우주선 있잖아요 줄 막 아이씨 아이씨 그 우주선에 달려있던 거기 거기도 갈 수 있겠네 아 멈춰 멈춰 줄 멈춰 안돼 줄 멈춰 야 그럼 못한단 말이야 줄 반동 멈춰 자 들어올 때 아 됐다 아니 왜 옆으로 왜 옆으로 왜 옆으로 뛰고 그래 앞으로 뛰라니까 반동 더 세졌단 말이야 줄 멈춰 미치겠네 자 줄 올 때 됐다 됐다 아니 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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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방향으로 움직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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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됐네 뭘까요 이거 아 다시 해야겠는데 너무 느려 아 됐다 거의 뭐 0.5초 남기고 성공했는데 조금 느리긴 했는데 아 이 게임 점프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레퓨즈 캠프 한 번 더 타고 아까 그 코어 있는 데 가자 그거 먼저 먹고 다음 퀘스트 가죠 이미 한 번 발견한 이상 두고 갈 수 없다 무조건이야 먹어야 돼 그러게요 바디코어 오면 좋겠는데 여기 오는 퀘스트가 또 있으려나 피가 근데 진짜 조금 찬다 아씨 들켰네 주돌아 찌르니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와씨 뭐야 아씨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아 그 녀석 또 있네 아 아야씨 아 아 미친 저거는 어떻게 잡아야 돼 미친 저거 총으로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있는 스킬 없는 스킬 다 갖다 부어야 되겠지 아 다시 싸워야 돼 글쎄요 다른 총을 아니 쟤 보스보다 잡기 어려워 아이 들켰네 아이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리와! 이리와! 에이... 네 발밑에다가 쓰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 저 녀석 총알 한번 쏴봐? 아 총알 안 들어갔던 것 같아 총은 안 통해 확실히 얘네들 먼저 없애자 무시하고 들어가도 되긴 하거든요 진짜 그냥 아 미친! 일어나! 무시하고 들어가 그냥 무슨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뭔 노랫소리야? 무서워 저 안에 노랫소리 들려 길이 없네? 옆길이 맞나보다 무서워 무서워 막 무슨 천사가 노래 부르는 것 같애 약간 기독교 노래 같애 어? 이거 뭐야? 여기 뭐 지하실인가? 나머지 나머지 동지들은 대사막 쪽으로 몸을 피했다 우리 자유시민 해방연대의 자금과 그간 모아두었던 정보도 자이온에서 빼돌려 나오는데 성공했다고 들었다 사막에 솟은 외벽을 따라 멀리 저 사막 끝 서쪽으로 달아난다면 무사할 수 있겠지 난 여기까지다 도사자들 같으니 마더스피어의 저주를 받아라 뭐지? 이 사람을 죽이고 그 내용을 갈취해 갔나? 쫓아온건가? 아 또 있어? 우리가 단결한다면 하나가 된 운명체로 지낸다면 폐허에서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 오르칼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가르쳤지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야 오 저 사람과 이 사람은 사상이 다른 쪽이었나? 쟤 이쪽은 공격 안하네 할거라 생각했는데 할거라 생각했는데 오우씨 큰일날뻔했다 아이템 먹고 오우 그래 회복제 좀 잘 사용해보자 어? 이건 뭐지? 아 움직일 수 있는거 아니구나 두마리나 있네 두마리나 있네 제발 다시 떠봐 다시 됐다 하하 쟤는 뒤돌면 가서 죽여야지 귀찮아 싸우는거 귀찮아 친구 아 들켰어? 아 뭐야 어떻게 알았지? 아우 아우 야야야 오우 쟤 사거리 진짜 길다 오우 쟤 사거리 진짜 길다 오우씨 큰일날뻔 했네 큰일날뻔 했잖아 아 어 저 어떻게 넘어가지 저게 이 뒤에 있는데 이 뒤에 있는데 어떻게 가지? 뭐야 저쪽으로 못가게 해놓고선 저쪽으로 못 올라가게 해놨잖아 저쪽으로 못 올라가게 해놨잖아 뭐야 저쪽으로 올라가는거 맞아? 이상하다 아 여깄다 아 이거있네 아 이거 여기있네 주변을 살펴봐야되 여기있네 하 이래서 주변을 살펴봐야되 시야가 좁으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화윤틑 시야...좁은 시야가 좁은게 특징이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바디코어 열어라 제발 바디코어 주세요 베타코어네 베타코어군요 자 그러면 보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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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야 되니까 근처에 여기 레푸즈 캠프 여기 통해서 가까운데로 이동하자 그나마 가까운데 베타 뭐 나쁘지 않아요 베타 에너지 많으면 스킬 마구잡이로 쓰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게 이것도 이건 더블 점프로 올라갈 수 있을만한 느낌이 아니던데 여기서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구나 꽤 멀리겠는데요 나 이거 조절 잘 못하겠네 왜 옆으로 가냐고 이 자식아 난 정면을 향해 뛰는데 왜 옆으로 돌아가 다시 자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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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흔들지마 흔들지마 오오 왜 돌아왜 돌아 아 돌아 돌지마 돌지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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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외나무 다리 건너기 이런거 제일 못함 이거랑 점프와 관련된건 진짜 못해요 아이고 저 그래서 땅이 있는 게임 좋아하지 않습니까 땅이 무너지지 않는 게임 좋아합니다 점프킹 항아리 뭐 이런거 땅이 없잖아 오우 어딜 봐 이거 뭐 왜 옆으로 도는거야 앞으로 점프했다가 왜 옆으로 뛰지 뭐지 나는 분명히 앞을 향하고 있는데 왜 옆으로 가냐 살짝 옆으로 해볼까 됐다 약간 벽에 부딪혀서 그런가봐요 벽이랑 공간을 두고 뛰어야 되겠네 저거 막 갑자기 옆으로 휙 틀어져요 이게 저 벽 공간이랑 부딪혀서 그런가봐요 벽 벽 바깥쪽으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벽이랑 부딪혀서 옆으로 뛰는데 살짝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거봐요 이거봐요 거기 말고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너무 뒤로 하면 또 틀어져 너무 세게 하면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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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때까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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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살짝 살짝 옆으로 옆으로 해보자 그렇지 됐다 아 됐다 아우 아우씨 드디어 들어왔네 비밀번호 있지 찾아왔잖아 그렇지 아니요 아까 앞에서 미리 찾아놨기 때문에 오케이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뭐야 결국 이거였어 됐다 됐다 가자 다시 어? 잠깐 원래 이렇게 바닥이 있었나? 나 왜 이 바닥 처음 보는 것 같지? 이 정도면 올릴만한데 올릴만한데 실드피에 올리자 자리 안고 자리 안고 아 좀 의상 좀 구해야 되는데 아 옷이 좀 꾀재재해서 고쳐 입을 때가 됐는데 고쳐 입을 때가 되긴 했는데 아 그 정보사한테 사러 가자고 그럴까? 새로운 옷을 좀 사러 가볼까요? 약간 퀘스트는 잠시만 옷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옷은 너무 중요해서 이쁜 옷 좀 하나 찾아 봅시다 이제 좀 갈아입을 때가 됐어 이쁜 옷이 있긴 한데 너무 빤스가 보여서 개인적으로 치마보다는 이렇게 타이즈로 된 예쁜 거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좀 붙는 치마라던가 H라인 A라인은 너무 빤스가 보이더라고 너무 너무 엉덩이가 잘 보여서 조금 그래 엉덩이가 잘 보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 정보상이 정보상 옆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보상 어딨더라? 아 정보상 어딨지? 지하로 보라색? 보라색이었던가요? 의뢰 게시판 아 여깄다 의뢰 게시판 옆에 아 저기다 아 오케이 일로 들어가서 아 저 안에다 이 안에다 헷갈려 아 이쪽이다 아 여깄다 안녕 친구 예쁜 옷 좀 있니? 어머유 어머유 원래 저 대포가 여기 있었나? 원래 저 대포가 여기 있었나? 원래 저 대포가 여기 있었나? 원하는 게 뭐야? 록산은? 이게 뭐요? 썩 괜찮은 물건치? 감시포탑이란 녀석이야 이걸 좀 복원해보려고 해 네가 이런 위험한 변기를 갖게 도와달라고? 진속한 말이야 저 녀석 나 공격하던데? 그래 위험한 변기지 적의 손에 있을 때라면 말이야 정 키면 나 나 쏘는 거 아니야? 든든한 방어 수단이 되어줄 것 같지 않아? 물론 이게 정말 필요한 건 파수 되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우리 자기한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까 해 거부할 수 없어? 누구 마음대로? 까칠하시네 이건 시민들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바디코어를 걸겠다고 하면 바디코어?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겠지? 그래? 뭐라고? 그걸 어디서 진정해 진정 내 방식 알잖아? 대사막에서 외딴 지역으로 멀리 나가면 아주 위험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야 통제를 잃어버린 감시 포탑 말이야 파괴하고 내장된 알고리즘 칩셋을 가져와 파괴하기 개 힘든데 이거 너라면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일이겠지 천사 빡센데 니 돈벌이 따위엔 아무 관심 없어 쟤 뿌시려다가 성공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왜인위인이지? 천사 니가 도와주니 이 지자 난 골목에서도 빛이 나네 그런 이상한 칭찬이나 들으러 온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몰랐는데요 이 옷이 약간 언더붐 느낌이 나네 밑에 보이는지 몰랐네 아 이게 보이네 보이는지 몰랐는데 약간 언더붐 느낌처럼 밑에 살짝 보이네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였어 아이고 잘못 눌렀다 다시 다시 보자 와 이건 진짜 진짜 완전 검은색 타이즈 그 자체네 오 근데 이거 예쁘다 이거 되게 반질반질하네 하이퍼 튜브 오아시스 오아시스 갔다 왔는데 일단 호감도 올려야 되니까 오아시스는 갔다 왔고 하이퍼 튜브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튜브 그 사막에 있는 그 동그란 그건가 그 바닥에 박혀있는 그 동그란 게 그거 같은데 하이퍼 튜브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레벨 3까지가 최대인가 얘한테서 살 수 있는 건 이게 다인가 본데 하아 아 나 이거 먼저 안 사려고 했는데 역시 치파온가 8개 3개 아 3개짜리다 3개짜리고 다 사요 그냥 어차피 디트코인 많이 모았어가지고 아 다 사버렸네 이제 널 더 이상 만날 일이 없겠구나 퀘스트 아니면은 이제 그거 아니면은 퀘스트 아니면 널 만날 일이 없겠구나 다 구매했다 치파오 입으러 갑니다 좀 아쉽지만 치파오 입으러 가야겠다 치파오 처음에 여러분들이 입어달라고 하긴 했어 치파오 몰라 이제 검은 스타킹이 어떤 느낌으로 있는지를 모르니까 봐야지 치파오 밑에 검은 스타킹이던데 검스가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스쳐서 제가 방송 여러 개를 봤는데 치파오 입은 사람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다들 더 좋은 옷 입어서 그런가 못 본 것 같아 바니걸? 바니걸이 그렇게 좋아? 이거 다음에는 돈을 더 모아야 되는데 바니걸 너무 못생겼어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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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오 야 잠깐만 이거 오 잠깐만 야 이거 뛸 때 괜찮은 거야? 치마가 너무 펄럭이는데 오 치마 너무 펄럭이는데 어 예쁘긴 예쁜데 치마가 너무 펄럭이는 거 아니야 이거 달리기 할 때 조금 걱정되네 근데 예쁘긴 예뻐요 옷이 많이 예뻐요 머리랑 잘 어울려 어 잠깐만 아 아까 받은 게 이거고 어 허허 그래도 청치마보단 낫다 청치마는 너무 살색의 빤쭈 향연이라 좀 그랬는데 이건 괜찮네 그래도 옷 예뻐요 옷 예뻐요 아 잠깐만 이쪽이 아닌데 반대로 뛰고 있었네 오 오 이 자체 모자이크 하하하 자체 모자이크 오 햇빛이 가려주네 아니 그나마 검은 스타킹이랑 좀 나은 듯 잘 안 보인다 그나마 여러분들 게임을 보고 있지 사실 뭐 엉덩이만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캐릭터가 어딜 가는지 이런 걸 봐야지 그치? 어 게임을 하는데 무슨 계속 엉덩이만 보고 있을 순 없지 여러분들도 게임을 보는 건데 그쵸? 아까 거기가 어디더라 아이 미친 일어나 아 일어나 오 이거 뭐야 저런 데가 있었나? 나 아까 어디로 갔었지? 아까 그 퍼즐부터 풀러 가야되는데 저 저 동그란 거 뭐야 저거 저게 뭐지? 아아 정말 아까 그 위치 좀 찾아야 되겠다 어느 방향이었니? 아 왼쪽이구나 여기였구나 네 여길 넘어갔구나 음 오케이 원래 대로 돌아왔네 아이씨 저 녀석은 처형으로 죽여야지 매복 아이씨 들켰다 에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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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못 눌렀네 죽어라 일단 하단 갖다 놓는 것부터 하죠 약간 방향부터 돌리고 생각보다 거리가 좀 짧거든요 됐다 한 개는 일단 보세요 지금 살짝 밀리는 느낌은 들거든요 살짝 들긴 하는데 잠깐만 이건 막기가 안 되네 아 왜 세 번은 안 막아주냐 어 뭐야 트로피 경신 와 진짜 제일 어떻게 잡아야 돼 저거 저거 잡기 너무 빡세여 저거부터 없애야 뭘 하지 수류탄 한번 써봐 수류탄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애 아 너무 멀리 싸서 그랬나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니야 이거 하지 말고 아까워라 이거 해볼까 다시 벽에 맞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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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안 돼! 옆으로 쏘면 아이 미친 안 돼! 내 총알 총알 아까워 아 총알 아까워 아 총알 총알 아까워 총알 사야겠다 아 좋네 이거 수량 아 수량 잠깐만 13개 이 정도만 사고 아 아까워라 아 저쪽에 레퓨즈 캠프부터 찾는 게 좋겠는데요? 계속 이렇게 뛰어가는 것보단 레퓨즈 캠프부터 먼저 찾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안 되겠어요 아 뚫고 가기 안 되나? 아 저 몬서 쫓아오는 거 귀찮은데 쟤네들부터 떼어놔야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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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은 못 들어오니까 캠프를 좀 찾아볼까? 살아있냐? 아 살아있네 아이씨 보자 근처에 전화기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저 안에 퍼즐 푸는 아 저 안엔 드론들이 있네 레퓨즈 캠프가 어디 있을까? 겉으로만 보면은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안 죽는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봐 아 안 잡히네 4,6,7? 뭐지 이거? 아 아까 하나 올려놨을 때 4였으니까 저기 거 옮기면 되겠네 두 개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제서야 발견했네 이거 4,6,7? 뒤를 돌아 친구야 그치 천천히 가서 널 아이씨 걸릴 얘는 무조건 걸리나보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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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눌렀네 이거 얼른 옮기고 아래쪽으로 갑시다 어 네 엉덩이 안 돼요 엉덩이 안 돼요 선생님 아파요 엉덩이 쏘시면 안 돼요 아 이따 참나 아이고 으쥬 으쥬 괴롭히지 말라고 뭔가 중국집 종업원 같다 이러고 있으니까 중립집 종업원 같은 느낌이네 사 따라란 사 소리 하나 나고 아까 저 옆구리가 좋아 보였어 아 미친 아 피가 없었구나 피가 피가 없었네 아 또 여기서 가야 돼 아 나 정말 아 또 여기서 가야 돼 아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죽네 자꾸 죽네 서빙 한 번 더 해야 돼요 하아 정말 얼른 얼른 뛰어 아 아 미친 터진건가 쟤네부터 뛰어놓고 여기 좀 이따가 오고 여기 좀 이따가 오고 날 버리지마 이렇게 부탁할게 아내랑 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부탁이야 제발 저런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저 가운데 가볼까 여긴 이제 이런 녀석들은 안 나오나봐 다 로보트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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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랫소리가 이렇게 커지냐 점점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데 여기 무슨 어 노래 뭐야 공연장 같은데 이 밑에 컷 너희들은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있어가지고 아 찾았다 아 차라리 이렇게 이동하는게 낫지 됐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한다 가자 태어나는 것까진 바라지 않아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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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도 나 일단 몬스터부터 처리하고 갑시다 무조건이란 없을거야 아마 기다려 침착하게 기다려봐 일단 한방에 컷할 수 있을거야 무조건 싸우는거 맞나 보다 아이고 죽어라 어우 멋있게 죽였다 어우씨 깜짝이야 혹시 모를까 그냥 하나 더 먹어 아까워하지 말고 어우 깜짝이야 한턴만 쉬었다가 갑니다 갑니다 풀피로 가 아이템도 쓸 줄 알아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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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치겠네 저 진짜 아 아 아 아 아 벽에 부딪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닌데 총알 아까운데 잠깐만 아 총알 없어 아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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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잡기 더럽게 힘드네 이제 편하게 퍼즐을 좀 풀어볼까 소리 울리는 거 봐 두 개나 있네 4,6,7이었던가 아니요 선생님 앞을 보시라고요 어디가 6이 뜰지 모르지 봐야 되겠다 2 잠깐만 2,3 4 4,2이네 4,2 포탑 너무 빡세요 저거 포탑 잡을 때는 그거 해야 되겠어 원거리 데미지 그거 껴야 되겠어 안 끼면 힘들 것 같아요 안 끼면 힘들 것 같아요 안 끼면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깐 얘는 얘는 7이구나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얘한테 어 잠깐만 이게 바로 7들일 수도 있다 생각해 보니 옆에 한번 해볼까 3이네 얜 두 개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아 여기도 있구나 아 여기도 있구나 방향을 돌려서 됐다 원거리 척추 지금 끼고 있는 척추 하나 뽑아가지고 원거리로 교체해야 되겠어 아 약간 척추 뽑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좀 잔인하기는 한데 아이고 왜 안 올라가 이보세요 이보세요 뭐해 이거 뭐지 낀건가 어 됐다 됐다 이제 저쪽에 하나 하나가 이 안에 있고 오우 오 소리 진짜 개무섭다 돌려서 오elia 너가 사였던가 그런데ifa entity última burg 내가 일단 3 하나 놓고 그러면 왼쪽에 그냥 오른쪽에 1 아니면 2 됐다 저기 문 열렸을라나? 열렸나요? 여기 열리나요? 오케이 어 깜짝이야 드론 니가 로봇 몬스터인줄 알았다 순간 반짝여가지고 황금기어 돈 많이 벌 수 있네 짜란 야야 잠깐만 몰랐는데 이거 확대되니까 이거 옆 가슴이 보이네 이 옷 아 씨 몰랐네 짜잔하니까 보이네 옆에도 보이는 거였어요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별생각 없었는데 보여주네 여긴 풀었고 저쪽에는 어떻게 넘어가지? 저쪽에도 하나 더 있던데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살았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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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구 어떡하냐 아 이거 큰일났다 죽는다 이거 로봇이야 좀 내려와줄 수 없니? 로봇이야 좀 내려와줄 수 없니? 아 큰일났네 이건 100% 죽어요 자 잠깐만 높이가 최대한 아 여기도 있다 아 여기 있네 어 니가 올라오는 애면 어 어 뭐지? 너네 여기까지 밖에 안 내려가? 아 저기도 저기 있는데 쟤도 올라오는 앤가 설마 오 오케 오케 오우 죽는줄 알았네 여긴 뭐하는데지? 어 뭔가 비밀번호를 얻었어요? 뭔가 노래하는 장소인건 맞는데 어 어 이거 왜 안주어지지? 선생님? 이거 원래 안주어지지 원래 주어지지 않나? 뭐야 버그인가? 뭐지? 왜 안주어지지? 뭐지? 여기 왜 안주어지지? 이거 때문에 내려왔는데? 아 주어지는거 아닌가보다 여기 뭐하는 데야? 아무것도 아닌데? 나갈 수 있는 문도 아니야 뭐야 여기? 여기 먼저 오는 데가 아닌가보다 먼저 오는 데가 아닌가 보다 뭐 뭐 나중에 오는 데인가 봐 뭐 뭐 나중에 오는 데인가 봐 네 일단 나중에 오는 데인가 봐요 호기심에 들어왔는데 음 음 잠깐만 어떻게 나가야되냐? 어떻게 나가야되냐? 이 친구가 아니라면 난 어떻게 나가야하는거지? 밟고 오 아 아이고 미친 오히려 좋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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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으니 됐다 나왔으니 됐다 나왔으니 됐다 아 나 지금 어디와 있는거야? 생각해보니까 퀘스트 생각을 안하고 아 저 왼쪽 저 허브 저 통로 뒤쪽으로 가야되는구나 난 지금 엄한 데에 와있었네 아씨 엄한 데에서 계속 퍼즐풀고 퀘스트하고 있었던거였어 이쪽이 좀 더 가깝군요 라고 하기에는 잠깐만 문이 없잖아 오오 바디 잠깐만 코어 잠깐 사람소리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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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만지고 그러긴 했는데 또 소리가 밀리긴 하나보네 뭐야 반대편에서 오네 이번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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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쪽이다 아 맞다 코어 소리 코어이 건물 안쪽에서 났어요 아 나 정말 쫓아오지마 이쪽에 문 없나 아까 그 문 가까운 소리 여기 문 가까운 데가 여기였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갈게요 아 아 미친 저쪽에 있었잖아 아니 아까 저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바로 뒤에서 나타나냐 아 바로 앞에 있었네 바로 앞에 있었는데 몰랐네요 바디 코어 오케이 퀘스트 안하고 딴짓거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아 아 아 아 아우 정말 끈질긴 녀석들 난 지금 갈 길이 급해 쭉 가자 쭉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 녀석이랑 내 발걸음이랑 비슷한데 아이 아이씨 아이고 막아야 되는데 잘못 썼네 어이씨 뒤집어 했네 더 가야 되네 아 저기 있다 아 입구 저기 있네 아 어쩐지 여기 탐방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입구가 저기 썼네요 어 또 문지기랑 싸워야 되나 문지기 누나랑 아 싸워야 되는구나 누구든 예외는 없지 그럼 시간 끌지 말자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소리 밀리는 거 진짜 해결 안되네. 총일지도 몰라요. 일단 이걸로 바꿔볼까? 그치? 아 총 써야 돼? 드론도 마찬가지네요. 릴리, 아담은 자리를 비운 거야? 테트라포드가 또 말썽인가봐요. 그래, 아담이 올 때까지 잘 부탁해. 릴리.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리가 조금 밀리긴 하거든요. 많이 불편하신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리가 한 1초 정도 밀리는 것 같은데. 아우! 아우! 어, 뭐야 씨. 아, 놀래라.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여.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여. 아우! 이쪽으로 가야 하는군. 잠시만 쉬어가자고. 지금은 버스트 스킬이 최고요. 내 느낌상. 적에게 적중했을 때 에너지를 흡수하여 생명력 회복. 오, 좋다. 오, 이거 좋다. 아, 근데 하나가 모자르네. 하나 채우고 올려야겠다. 하나가 마시고. 오케이. 잠깐만. 우리가 총알을 쓰지 않았습니까? 세 발을 채우고. 항상 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이olly oldu 오우! 잠깐만, 잠깐만. 자, 저 쪽. 저쪽 올라가야 돼요. 지나가서. 오른쪽도. 아, 아.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가야되냐 앞에 길 길이 없 그냥 떨어지면 되나 길을 찾아봐 길을 찾아봐 길을 찾아봐 아우 허 잔인해 개잔인해 길이 어딘지 몰라 길이 어딘지 몰라 길이 옆으로 가는 것까지 날았는데 이거 타고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내려가는 건 맞는데 바닥에 노란색 안 보이는데 스캔도 못해가지고 스캔도 못해가지고 으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돌아가 저 앞에 어딨지 벽에는 없는 벽에 없는 것 같은데 오우씨 무서워 그냥 통과라고 하기엔 길이 아 이 가운데 통과인가 아 이쪽이네 아 이쪽이네 아아아아 아 너무 잔인해 아 너무 잔인해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미친 아이오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잠깐만 이거 또 옆으로 뛰어야 돼? 군체를 하라고? 그게 뭔 소리야 어디? 우와 미친 앞에 개빨라 아 저 앞에 있다 잠깐만요 쟤는 이쪽으로 안 오나? 안 오는 것 같은데 아! 아 뭐야 오는 거였어? 아 뭐야 안 오는 거 아니었어? 뭐지? 옆구리에서 폭.. 저기 못 썰 것 같은데 아 아우 아우 어우 씨 죽을 뻔 했네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쟤가 쟤 옆으로 안 오는 것 같은데 아 뒤에 빨려서 빨려 들어가서 죽은 건가? 그리고 히어 으 으 으 으 으 아씨 됐다 아 됐다 오우 다행이다 오우 위험했다잉 아 여기도 캠프 있다 안전한 데서 꿀 빨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투 능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폐쇄된 로비 여기 문은 아직 안열리네 뒤쪽으로 만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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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단 마구잡이로 쏘면 안된다는걸 인지하고 스캔 안되는게 진짜 불편한거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우 우 아 몰래라 잠깐만 이건 먹어야 되거든 이걸 옆으로 치우면 갈 수 있겠지 게이트를 여는 패널 뭐야 한 마리 어디 갔어 안 죽였는데 사라졌네 이거겠지 아마도 황기구가 열린 것 같다 황기구가 열린 것 같다 황기구로 가야 되나 거리가 좀 있나보다 황기구가 열린 것 같다 분명히 옆에 있다 이거 있다? 아 없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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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매달고 있는 거예요 이건가 보다 띵 오케이 게이트 보안이 해제됐어요 돌아가지 조심해요 이분 야 너넨 총알 아깝다 자폭하는 애들이니까 뭐하러 총을 쏘나 얘네들한테는 아 이쪽 아니지 총 따윈 필요가 없지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되고 서른다섯 발 마흔발까지 채울 수 있었던가 맞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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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밑에 아우 놀래라 아우 놀래라 아 놀래라 요거는 이렇게 오오오오 세상에 이것도 지난번처럼 연구소였나보네요 연구소라기보다는 생산 아 아 아 아 아 아 연구소라기보다는 뭐 아 아 아 아 아 빨리 가야되는구나 아 두 번 점프가 안되네 이건 한 번씩 뛰어야되네 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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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하는 소리 역겨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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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때도 이거 유지될거 같아요 그냥 1초 밀리는대로 유지될거 뭔가 약간 토하는 소리가 약간 이 그 진짜 막 우웩 하는게 아니라 손을 찔러서 토하는 소리 있죠 그 소리나는거 같은데 으아 으아 진짜 딱 그 소린데 그래? 또 있지 않냐? 그렇지 너넨 괜찮아 괜찮아 또 나오는거 아니지? 또 나오는거지? 아 그러지 않다 여기서 나와줄래? 음.. 아 오케이 아우 벽에다 쏴버렸잖아 아우씨 아 놀래라 이씨 자꾸 이럴거야? 자꾸 이럴거냐고 자꾸 화나게 만들거야? 탄압 보충 필요없고 가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하 총은 안 통하네 게이트로 통할 방법을 찾아라 일단 여기 못 들어가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됐어 게이트로 돌아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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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조절하기 어려운데? 이거 써볼까? 캬! 캬! 좋구만! 아 총알 안주는구나 아 앞으로 가서 싸워야겠다 총알 총알 주워야 돼서 아씨 큰일났네 이거 총알이 모자라서 이거 어떻게 나오냐 그러게요 슬러그만 되나 본데? 와 미치겠네 와 미치겠네 으아 이러면 나 죽어 일단 달려 일단 달려 이럴때 거리를 두고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됐다 아 아 그래도 몇개 주웠네 잠깐만요 이 총 들면은 이 총 총알이 주워지는 것 같고 잠깐만 아닌가? 한꺼번에 다 주워지나? 아 자 다시 또 아 아 얜 48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안 주워진 거구나 아 오케이 아닌가? 이러면 안 주워지나? 아 총알은 상관이 없군요 총을 들고 있는게 어? 아 아 확실한건 슬러그만 그게 되는거구나 아 여기서 사면되지 총알 좀 사자 아 아 확실히 좋아 유도탄 야 유도탄 너무 좋아 돈도 많은데 23개가 아 23개 이거 꽉 채워서 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 세개 일단 채워 이거는 아직 안 배워가지고 산탄을 얼른 배워야되겠네 총을 좀 다양하게 쓰게 확실히 어 생채장도 있네 이건 좀 쓰기 빡세겠는데 아 유도탄 좋네 터지는 맛이 있네 팍 하고 터져가지고 막 어? 적들을 빡! 한번 죽이네 그 맛이 있구만 저기 뭐야 아 또야? 아 또야 저거 또 해 저걸 또 하네 스킬이 1이니까 더 모아서 쓰자 음 음 와 잠깐만 일로 와 움직이네 잠깐만 이거 길 좀 읽고 가야겠다 이러봐 어 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 오케이 저쪽으로 건너서 아 오케이 저쪽으로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서 저기까지 점프를 하고 잠깐만 어 이거 점프를 해서 여기서 저 벽을 두 개를 타고 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네 잠깐만요 하나 지나치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네 저거 지나갔다가 갈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오우 아 스읍 점프 아 아 이게 다단이 아 이게 다단이 말이 안 돼 아 그냥 점프해야 되는구나 2단 점프했다 죽었네 아 이게 무슨 경우야 발이 닿아서 죽다니 거리가 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네 지나가고 갈게요 손 놓기 아 저것도 지나가는게 있긴 있구나 하나가 더 있네 지나가는게 아 아 아 아 또 또 2단 점프였어 하나만 점프하라니까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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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 거야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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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저거 지나가고 한 다음에 저거 지나가고 바닥에 있는거 어 그래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이거 진짜 느리다 아 미친 동그라미 눌렀어 아 기껏 잘 가놓고 아 왜 떨어져 기껏 잘 가놓고 아 나 정말 올라가야 되는데 손을 놔버렸네 손 놓는 곳이 너무 애매한데 다시 침착하게 갔다가 얘도 한번 찍었다 가 천천히 뛰어 천천히 하나 둘 천천히 천천히 뛰는거야 천천히 천천히 뛰어 그러니까요 자꾸 습관성으로 뛰어 그러니까요 자꾸 습관성으로 뛰어 이거 손 놓기 한 번 찍고 간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한 번 찍고 얘도 지나가고 위치를 이렇게 못 잡아서야 역시 위에서 가야 돼 살짝 위를 볼 수밖에 없다니까 지나가고 그런 게 어디 아니 점프하는 게 나한테 진짜 쥐약이야 정말 점프맵 이런 거 진짜 너무 못해 솔직히 떨어져 죽은 건 이해하겠거든요 레이저쯤은 한 번 봐주라 레이저 같은 건 한 번 봐주라고 너무 끝자락에 매달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네 살짝 탔어 살짝 탔어 잠시만요 피가 없어 피가 없어 기다려봐 미치겠군 저거 지나가고 잠깐 올라가서 안 되네 안 되네 안 먹어지네 노란색은 봐주나보네요 타이밍 타이밍 잘 맞아야 돼 이거 잘못 눌렀어 아 또 잘못 눌렀어 다 왔는데 잘못 눌렀어 아 매달리는 거랑 올라가는 거랑 왜 이렇게 헷갈려 나는 아 X랑 O를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너 아 뭐야 왜 떨어져 아니 아니 이거 왜 이거 왜 떨어지는 거야 이거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도시고 올라가기 점프키가 올라가기 점프키가 올라가기야 점프키가 올라가기 박자 잘 맞춰 잠깐만 점프키가 올라가기 점프키가 올라가기 올라가기 일단 올라가서 내려가 내려가 찍고 가고 이거 레이저 찍으면 아 드디어 왔다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아니 아무리 게임을 못해도 이건 아니지 않냐 아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 방금 와 진짜 너무 실망했어요 방금 아 진짜 바보 같을 정도로 아니 아니 왜 거기를 아니 왜 왜 거기를 넘어가지 아 아래로 내려가는게 아니라니까 점프키가 올라가는거 아 점프키가 올라가는거라고 아 아 진짜 X 누르라고 X 동그라미 누먼이 아니라 X 내려가는게 다시 올라가는 키라고 생각하는거야 난 자꾸 오르락내리락하는 키가 같을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네 아 몇번을 하는건데 이거 쓰레기같은 실력 아 근데 지금 여기 몇번째야 어려운데도 아닌거 같은데 아 또 O 눌렀다 아 왜이러지 집중력이 XX X 아니 집중력이 왜이러지 벌써 떨어질 리가 없는데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어쩜이래 다시 집중 아 X X X 약간 습관성으로 누르네 X라고 올라가는거 X라고 X라고 내려가는게 동그라미가 아 이거 왜이렇게 만든거야 어 사람이 말이지 방향키도 방향키도 위아래가 있거늘 왜 같은키로 오르락내리락하지않게 만들어놓고 왜 키를 다르게 만들어놓은거야 왜 키를 다르게 만들어놓은거야 도대체 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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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가고 한 번 더 지나가고 타이밍을 놓쳤고 이거 왠지 바로 밑으로 위에서 안 뛰고 올라갈 수는 없나 아씨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네 진정이야 올라가는 거 X 올라가는 거 X 올라가는 거 X 올라가는 거 X 몇 번만에 온 거야 그러게 끔찍한 곳이었어 정말 끔찍한 곳이었어 진짜 말 그대로 끔찍했어 너무 끔찍했어 아담 어디서 놀다 왔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아담 하이퍼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가능해 잠깐만 앞으로 연구동만 지나면 하이퍼셀이 있는 곳이야 내내 놀다가 내내 놀다가 진짜 너무 끔찍했다 방금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말이지 그치 와우 남일이라고 막 함부로 얘기하네 흐흥 그냥 떠올라가고 큰일 날 뻔했네 어어 어쨌든 왔다 위로 위로 옆으로 위로 드론이 다 고칠 순 없나봐요 자 분명히 이건 무너질 것 같거든요 어우 얘 잠깐만 잠깐만 뒤집뻔했네 안 무너지네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해서 치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갔다 와 이거 점프거리 진짜 모르겠어 더블점프 웬만하면 안하는게 좋겠어요 진짜 완전히 매달릴 수 있는거 제외하고 저기 뭐가 있는데 아 저기 드론있다 잠깐만 오 뭔데 빨리가라고 재촉하는거야 아 일단 강의 가야되네 다행히 쏘옥 Bio 갑옷 슬 스프링 얌 그 숙시 휘 닫는 다행 오피 쇼 주 로프를 이용하면 연구동 입구로 오고 갈 수 있겠어 괜히 점프했다가 떨어지면 안되니까 아 죽은거 아니었나 안죽었네 아까 한바퀴 돌았잖아 일단 올라가 아 너를 타면 되는구나 이게 무슨 아니 아니 점프 왜이렇게 멀리 뛰어 앞에서 뛰면 좋잖아 아니 점프 거리 진짜 미치겠네 쓸데없이 점프가 오 야야야야야 잠깐만 한번만 뛰어 확신이 없으니까 더블을 뛰네 아니 확신이 없어 아니 이거 거리잡기 진짜 어렵다니까 아 이거 거리 잡기 너무 어렵다니까 어디서 뛰어야 돼 와 그래도 길어 저 한 칸 뒤에서 뛰는데도 저 움직이는 걸 타야 돼서 저 줄을 잡고 건너가네 자 너의 움직임을 좀 볼까 아 여기까지 오는구나 아 그렇지 이건 뭐 막히는 데가 없어 옆에서 슥 기어나오네 어딜 감히 또 너냐 또 너냐 또 너였어? 두 마리나 있네 페이크 안녕하세요 무서운 녀석들이야 뭐가 이렇게 많냐 여기 와 이거 타이밍인 것 같은데 좀 끝에서 뛰어야 되겠다 아 뭐야 안 터졌어? 아 터질 줄 알았는데 요건 뭐지? 이 위엔 뭐지? 저건 어떻게 타라고 만들어 놓은 걸까? 반동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라는 표시인가? 아 돌아갈 때 쓰는 건가 보다 아니요 올라가는 줄이 아니라 흔드는 줄이라 이렇게 봉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올라가는 타는 줄은 아닌 것 같아요 뭐지? 이 질척질척한 소리 아까 걔네들이구나 문을 좀 열어주실 다 총알이네 야야 야 거기 있으면 안 보인다 돈을 안 주었네 돈을 안 주었네 됐다 개척하긴 했어 남들 안 가는 길로 막 가고 그랬어 개척하긴 했지 맞지 뭐 따로 올릴 건 아직 없는 것 같고 휴식 한번 하고 아이고 휴식 한번 하고 아 새로운 옷을 얻으려면 이제 퀘스트밖에 없나 이게 산탄창이니까 산탄 업그라자 오케이 아 오케이 이제 산탄 쓸 수 있다 가자 아 또 너야 아 뭐야 또야 보스는 똑같이 생겼네 어 아 똑같이 생겼네 어우 뭐야 징그러워 아니야 똑같이 생겼네 어 등짝이야 아 저기 뭐야 뒤통수였구나 어우 이번에 다섯 개야 아이씨 아이씨 좀 오곤 이랬더라 아니 어쩜 패드에서 이렇게 정교한 정교한 총알을 강요하는 곳이요 아우씨 안맞아 왜 아 하나 맞았다 어우 두 방으로는 또 안터지는데 어우 야 이거 죽어 죽어 일어나 일어나 아 진짜 고개 좀 가만히 못있냐 고개를 자꾸 내려 아 고개 좀 고개 좀 가만히 있어봐 아 미치겠네 초점은 처음에는 잡아주는 것 같은데 제가 고개를 내려요 아 됐다 처음은 분명히 잡아주거든요 아이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슬로그 쏘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고 아우 이거 너무 많이 맞으면 안되는데 와아 잠깐만잠깐만 날라오는게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유도미사일이 되나? 모르겠네 아 가운데 밖에 안되네요 하긴 유도미사일로 터트릴거면은 이런 미션으로 나오면 안되지 아니 조금 옆에 가도 터뜨리게 해줘 되게 치사네 진짜 조금 옆인데 진짜 조금인데 아씨 고개를 들어버리네 보정이 안돼 아 이걸로 어떻게 정확하게 아 이걸로 어떻게 정확하게 쏘라는거야 아 아 아아 어구 됐다 침착하게 아우 됐다 어우 바닥에 터지는 것도 질치 시간만 있으면 깨는 거에요 이거 아 미치겠네 너무 가까우도 안돼 어우 야야야야 2개 3개 됐다 아 됐다 그래? 나는 어려웠는데 안 어려웠다네 2부가 안 어려웠으면 됐지 포션 하나 남았는데 겨우 잡았네 빡세다 이번에도 하이퍼셀은 무사해 그리고 레거시도 찾았어 일부러 보라는 듯이 이젠 이쪽이 더 궁금해지는 거 그러게 저 이야기는 또 뭐가 들어있을까 기본적으로 일반 몬스터는 약점이고 뭐고 없이 잡을 수 있는데 보스가 특정 부위에 써야되는게 어지럽네 2차 다이브 이후 78일차 8번째 기록 레거시어 카운트 레이븐 인류의 역사에 관한 중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마더스피어 마더스피어가 축발한 전쟁이 일어났고 이젠 기록에 남겼듯이 인류는 패배했다 그리고 지상은 안드로 에이도스의 무대가 되었다 안드로 에이도스들은 자신들을 신인류라 선언하였다 신인류는 마더스피어를 구심점으로 엄청난 진보를 이루며 인류를 진화시켰다 그리고 진짜 인류 살아남은 구인류들은 지하시설로 대피했다 몇몇은 라파엘 마크스를 중심으로 여기 지하연구시설에서 반격의 기회를 기다렸다 이때 구인류는 안드로이드와 대적할 힘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진화시킨다 유전공학과 극단적 형제들 그래서 이렇게 징그러운 애들이 생긴거야? 이게 다 진짜 사람들인가 보네 아까 나온 몬스터들 맞네 사람들이었네 그니까 우리랑 싸우기 위해 우리랑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게 네이티브였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죽여온건 전부 인간이었다는거야? 이.. 이건 믿을 수 없는 정보예요 하지만 이 생선시설은 분명 네이티브를 위해 만들어진거야 약간 사람의 심장모양 같기도하고 만약 네이티브가 인간이었다면 인간과 대적해 싸우면 우리는 설마 그니까 마다스피어가 창조해낸 만들어진 존재 어찌보면 내가 그냥 나쁜놈이었네 아니 우리는 분명 인간이라고요 기계와 생체조직의 조화를 이룬 완벽한 육체를 지닌 그에 반해 생체조직으로만 이루어진 네이티브는 불완전해요 우리가 로봇이라고 이제 환경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주에서도 못 버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지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왜 마더스피어는 그 사실을 숨긴 걸까 정리가 필요해 맞아요 우리끼리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오르클님과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러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지배하기 위해 아니에요? 그냥 이 지구라는 곳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게 우리 천사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 천사들이 내려오면서부터 내려오기 전에 부터 이게 생겼다면 안드로에이두우스의 전응체를 알고 우리 인간이 계속 실험을 했는데 이제 불완전한 형태가 계속 생기면서 이 마더스피어가 저 녀석들을 없애라라는 그 거짓 명령으로 이제 인간 말살을 목적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지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이제 세뇌 된 거지 이제 우리는 기계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 그릇 내가 그 한편으로 우리는 분명 인간이지만 그리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마더스피어를 창조한 이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지 이제는 구인류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 말일세 그들은 마더스피어를 통해 우리들 안드로에이도스를 창조했고 우리는 그들과 공생했었지 역시 우리는 안드로이드 그치 원래 처음엔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었나보네 어째서 마더스피어는 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네 하지만 어느 순간 마더스피어는 판단한 게야 인류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갈등이 전쟁으로 그리고 구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진 걸세 그럴 수가 음... 멸망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몇몇은 유적 레보아로 피신할 수 있었지 그곳은 원래 인류를 유전적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시설이었어 그 인류의 수명은 극히 짧았으니까 그 시설에서 태어난 것이 그래 네이티브라네 처음에는 나쁜 목적으로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었네 우리는 우리들의 선조와 싸우고 있었던 게지 어쨌든 괴물은 맞네 인간이긴 해도 인간이 만든 괴물인 거네 다음 알파 네이티브는 지상에 있지 않아 어떻게 할 텐가 어? 자네들은 그.. 그래도 네이티브가 공존할 수 없는 저기란 사실은 변치 않아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마스터 코어를 통해 레스트로 가보는 수밖에 없어 알파 네이티브의 좌표를 알려줘 그러시게 다녀오면 그 뒷이야기를 들려줌세 아니면 엘더에게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겠지 엘더가 대화가 되는 놈이야? 엘더가 직접 대화가 되는 놈이구나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그런가봐요 말을 할 줄 아는 놈인가봐 진짜 끔찍하네 어쨌든 인간이 만든 괴생명체가 네이티브가 된 거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만들었다가 난리가 난 거를 처리하는 거네 근데 의도를 모르는 거잖아 어? 이제 우주로 나가 괴도 엘리베이터 끝에서 알파 네이티브의 생체 반응이 있어 괴도 엘리베이터의 끝? 그럼 우주로요? 그래 우주 4호 괴도 엘리베이터는 최근까지도 가동되던 곳이야 오래전부터 네이티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접근조차 쉽지 않아 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입 계획을 세워야겠어 응 떠나기 전에 이브와 릴리도 철저히 준비해둬 아 오케이 뭐지 이 반짝이는 거 어 여기도 상자가 있었네 게임을 보시라구요 게임을 의상을 보지 마시고 게임을 보시라구요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옆트임을 보다니 우리가 괴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되고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 들으셨나요? 기억은 하십니까? 의상도 게임이라고? 아까 뭐 상점? 어디 상점? 어디 상점이요? 여기 상점 말고 다른 데인가? 마을은 여기뿐이잖아 의상을 얻으려면 열심히 다녀야겠네 라일 퀘스트요? 라일이 누굴까? 라일이 누군지 모르는데 큰일이네 뭐 사람들 거 다 받아 봐야겠는데 이거 서브 퀘스트 개많아 뭐든 갖고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설칠 수 있는 거야 나도 혼자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늘 의심해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것뿐이야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너무 가까이서 말을 걸었다 아 입냄새 날 것 같애 흫 너무 가까이 붙어서 얘기 중이야 고개 좀 숙이지 말아줄래? 자이온로 도망쳤지 난 비겁한 놈이라 원수를 갚을 능력도 없는 병신이야 쓰레기라고 병신이래 그만 네이티브와 관련된 일이면 그냥 들어 넘길 수 없지 원정을 갔던 지역이 어디야? 흫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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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아하 그러네 자꾸 밑을 보네 시선이 알겠어 오케이 계속 계속 시선이 그쪽으로 가긴 하네요 어 이게 궤도 나가는 그런 포스턴가 콜로니엥 로켓 아 프로젝터를 이제 외부로 나가는 로켓인가 보네 와 퀘스트가 너무 많은데 라일이 누군지 기억 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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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 걔 아닌가 지하에서 노래하는 애 옆에 있는 남자 이름이 라일 아니었던가 아닌가 어 노래좀 불러줄래? 앤얀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이 이브님 왜왜왜왜 노래도 안 부르고 그게 그러니까 수가 요즘 여기 갈 길이 뜸해졌어요 걔 수구나 다른 사람 만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제 전 버려지는 걸까요?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진정 바람 비는 거야?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야? 수의 동료인 보라는 사람한테서 이브님 전 다리 때문에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이라도 좀 물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알았어 좀 기다려봐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며 있지 말고 보라는 사람이 혹시 보라는 사람이 혹시 여사친인가요? 보라는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여사친 아니냐? 이거 술을 가지기 위해 너야? 천사인가? 천사가 무슨 애완이 있어서 마지막 한 모금에 노래나 들으러 오는 거지? 넌 누구냐 너야말로 스캐빈저들은 고무를 캐오든 장사를 하든 바쁜 거 아니었어? 그래 그래 그랬던 적이 있지 동업자가 멍청한 짓을 하기 전까진 말이야 자이온과 우리 가게를 위해 대박을 치겠다면서 금단의 영역에 쳐들어갔지 뭐야 거긴 마굴이야 천사 마굴이라고 그러니 쟤 못 건진 보물들이 남아있는 거지 마굴? 마굴 그래 마굴 이 녀석도 시선이 자꾸 고개로 내리는 게 이상한데 끄덕이면서 은근슬쩍 마베 아... 그렇구나 불 cast인지네 생사를 오케이 생사만 알려달라고 보자 여기도 캣 나오던데 아니던가 여긴 아예 안되네 자 잠깐만 내 위치가 어 보 보가 여기있네 잠깐만 보 너가 보냐 이 앞에 있는게 본데 니가 본데 전사가 나한테 무슨 볼일이야 니가 수에 대해서 묘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어? 어 애니한테 전해들은 모양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그 친구 지금 며칠째 보이질 않는다 어? 파수대 인물을 내뺑게 쳐두고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 말이 그말이야 이 친구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실종된거야? 일을 순서대로 조사해봐야겠어 수가 애니아 몰래 만났다는 사람 누구야? 아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몰라 멀찍이서 본거라 알았어 일이 좀 복잡해지네 오 이거는 따로 이렇게 뭔가 씬이 있는거 보면은 그래도 서브 퀘스트 중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 그런 퀘스트인 것 같은데 뒤쪽에도 서브 퀘스트가 있는데 여긴 뭐지? 어? 뭐야 이 곰돌이 인형 가게는 뭐지? 꽉찌쭈씨 닮았다 여태까지 날 미행한거야 좀 닮은거 같은데 맞나 이름? 여태까지 날 미행한거야 제이드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좀 진정해 제이드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니가 니가 뭔데 니가 뭘 안다고 나한테 간섭하는거야 이브 강하 부대원이야 뭐 그걸 물어본거 같진 않은데 천사? 이젠 천사까지 날 비웃으로 오는건가 날 비웃으로 오는건가 날 비웃으로 오는건가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왜 이러는거야? 뭐가 잘못됐어? 나한텐 동생이 있었지 하늘이 무너질 때 마도스피어가 무심하시게 나는 살고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 난 늘 그 아이의 메모리스틱을 품고 숨어 지냈고 그러다 자이온이란 내가 있다는 정보를 얻고 나서 대사막을 횡단할 때 메모리스틱을 보호할 요량으로 곰인형을 하나 주어다 메모리스틱을 쑤셔박아 들고 다녔는데 어? 근데 이 곰인형 지하에도 있었는데? 그 놈의 인형은 그렇지 않아요? 지하에도 있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hommes 미미만 미미안하다 내가 미쳤지 인형 따위의 왜 그걸 쳐넣어서는 대사막 모랩 설마 봤잖아 그 인형이야 그거ator 그러고보니 나도 같은 인형을 compartir 기억이 있는데 대사막 지하 매트릭스 일레븐의 은신처에서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보겠어? 그 인형 맞나 보다 그네 위에 타이어 그네 위에 하나 있었잖아 마더스피어가 내린 펄일지 다른 신이 내린 펄일지는 모르겠지만 맞네 그거 맞네 그거 봐야 되겠네 얘는 깨끗하게 다 받아 일단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 하기 나름이니까요 이게 지금 황무지 쪽 퀘스트는 맞거든 초록불이 뜨면 대각선 여기 안엔가? 여기 문 열 수 있나? 여기는 아직도 문 열어 어머 여기 사람 있어 누구세요? 어 뭐야 수의 행방 뭔데 무서워 귀상어처럼 생겼어 약간 어인족처럼 생겼어 거기서 나오는 귀상어 느낌 얘는 이거 안에 있는 건가 봐 아니네 뒤돌아서 가야 되네 뒤돌아서 여기 안쪽에 사람이 있네 어 뭐야 여기 어머 너무 가까워요 어머 너무 가까워 말 너무 가까이서 걸었어 우리 시민들이 도시에서 에너지를 축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방법이 하나 있다면 건수를 올려서 거기서 자기 몫을 챙기는 건데 본론만 말해주겠어? 대사막에 옛 물류 시스템이 있는데 말이야 어 하이퍼 튜브 그치 하이퍼 튜브에서 보물을 건져오는 거야 당신은 날 돕고 난 당신을 돕고 우리가 자연을 돕고 오오오 그게 좋은 일이지? 하이프 일단 가지고 와야 되네 당신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야기 같은데 아마 내 드론이 듣고 있지 거기라면 한 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땅굴 왕 어 여기는 뭐 하는 데일까? 거의 가서 가져오는 게 여기 문 여는 건가? 아래로 내려가면 얘도 퀘스트가 있네? 정크. 시스터즈 정크. 저런. 수행방. 오! 오! 야! 이거 옆에가? 이야기를 나눴다른다. 굉장하네. 방금 너무 눈이 갔어. 아... 엔야한테 하체 주려고. 일편단신 민들레를 바람둥이로 몰다니. 내 자신 반성해. 엔야 다리. 그치. 그치. 근데 나가서 죽은 거 아니야? 안 돼. 일편단심 수. 엔야 버리고 죽는 건 너무 슬픈 내용이야. 아니 여기 패스워드는 어떻게 해야 알아낼 수 있지? 쓰읍. 딱 보아니. 퀘스트 해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네. 퀘스트가. 타키. 타키. 언니 이름은 카라예요. 카라는 강하고 똑부러진 사람이죠. 이 뉘안 사이에서 카라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분명 살아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상점을 자주 이용하면 상인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친밀도를 올려서 여기서도 뭐 나온다고요? 아 최고급 여기 나오네. 아 필요하면 여기서 살 수 있네. 음파수류탄. 한정수량. 뭐야 이런 거 있었잖아. 뭐야 이거. 일단 사. 일단 살게요. 뭐야. 한정수량이면 일단 사. 일단 사고.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게 있긴 하거든요. 양날의 금은 뭐지? 아 디트코인으로 사야돼? 아 진짜 디트코인 다 써버렸네?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네. 가봐야겠어. 디트코인 파밍 개 열심히 해. 기다려두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 그럼 천사.. 고마워. 잠깐만. 카야야. 카야. 카야. 카야? 어? 아.. 천사님. 빨리 좀 돌아와줬으면 싶네. 천사님 덕분에. 그랬구나. 상점을 열어줄래? 대화 그만하고? 소지. 이런 거를 사서 그걸 올릴까? 일단 디트코인 개만하는데 벌써 다 써버렸네. 그것도 안 보고 사가지고. 이따. 아. 화면에 뭐가 떠있었어가지고. 너무 낭비하면서 샀나 싶은데. 잠깐만. 일단 등급 순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3개짜리니까 됐고. 속도 증폭도 지금. 이건 돈이고. 2개짜리가 그나마 최고니까. 아.. 보자. 아.. 아니야. 이건 일단 이대로 두고. 서브켓을 여는 상점이요? 어쨌든 호감도는 올리고 그래야 되니까. 아.. 아이고. 와.. 서브켓 진짜 많다. 받아놓기만 하려고 해도. 이건 뭐지? 대사막 서쪽 끝에 아름다운 여신상에 집결하자. 탄압? 단결된 시민은 패배하지 않나? 이건.. 아..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쥐다 쥐! 오르칼은 네이티브를 이용하여 온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자에 불과하다라고들 하지. 오르칼은 선지자잖아. 쥐! 쥐다 쥐! 여기 시민들을 구원. 맞아. 그렇지. 하지만 마더스피어조차 못 믿겠다는 사람이 늘어가는데. 선지자라고 어리원하겠냐고.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진실을 찾아 헤매는 자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 이 일.. 아무래도 좀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 그래. 동감이야. 와 쥐쥐! 쥐다 쥐! 와 쥐! 쥐! 와 쥐다 쥐쥐! 어? 없어졌어. 아.. 아 미안합니다. 쥐 발바지나 한 번 본 거였어. 여긴 뭐하는 데지? 이 소리는.. 뭔 소리야? 뭘 불쓰고 있는 건가? 이 소리는 여긴가?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죠? 뭐야? 누구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야! 가게 문 닫은 거 안 보이! 어? 이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이네?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여긴 사람이네. 죄송합니다. 천사님. 여긴 보시다시피 이런저런 물건을 주로 하는 자파점입니다. 하지만.. 영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왜? 예.. 사실 저희 가게엔 수호신 삼아 소중하게 다뤄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금동여래입상이란 물건인데 아주 오래되고 귀한 상징물입니다. 와.. 그런데 그 귀한 걸 제 딸이 나린이 훔쳐가버렸지 뭡니까? 우리 가게를 지켜주는 수호신임을 말입니다. 딸이 팔려고 가져갔나? 그걸! 분명 귀한 물건인 걸 알고 시장에 내다 파버리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아.. 그런 일이었어? 뭐.. 그럼 난 이만해.. 찾아줘. 찾아줘. 천사님. 마침 잘됐습니다. 천사님이 시장에서 스킵인저들을 족치면 정보를 술술 붉게 틀림없어요. 족치다니.. 그건.. 어머 그런 상스러운 말을! 제 금동여래입상을 좀 되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탁드릴테니.. 알았어.. 한번 알아내볼게.. 오케이 도둑맞은 보물 이거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인의 조사.. 이러면은 스캐빈저들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건가? 이러면은 사막으로 나가야되나? 이건 이제 가야되는거고.. 황무지.. 사막? 황무지.. 황무지.. 황.. 일단 저기.. 사막으로 나가보자.. 사막으로 나가볼까요? 나가서.. 한번 볼까요? 황무지인지 사막인지를 모르니까.. 윽킨 commenting професс paper pleins.. 화장실..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펴크 building.. enc 데리children에 Tack 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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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땅굴 왕 단결된 심인 아까 여긴 아닌 것 같은데 황무지인가 보다. 사실 이 게임 스토리 보다 뭔가 의상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의상이 전부 같기도 하고. 가자. 황무지에 있기를 바라면서 황무지에는 꼭 있으면 하는데. 약간 느낌으로 에반게리온처럼 빨간 빛깔로 이렇게 반짝반짝한 수트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런 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솔라타워. 오르카리 증언. 이건 아까 내가 가야 되는 거고. 스캐빈저의 산. 금단에. 황무지 위로 저장. 오, 잠깐만요. 도둑맞은 보물인데. 도둑맞은 보물인데. 어디지? 도둑맞은 보물. 약간 이야기를 스캐빈저 일일이 다 잠깐만 말을 먼저 걸고 가야되나? 그러니까 스캐빈저한테 아니 마을 마을에서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건가? 이 사람도 퀘스트 있던데 나중에 받고 안으로 들어가자 카야한테 먼저 물어봐야되나? 카야한테 먼저 가야되나? 카야한테 먼저 가야되나? 여기 아이템있다 여기도 있네 최고급 나노수자 여기다 한번 가볼게요 떠있네 천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카야 고물상 일은 어때? 덕분에 그럭저럭 언니만 빨리 돌아와주면 좋을텐데요 아니 아니네 아 아니네 아린이 딸이랬지 자매공포 천사님 뭐 어서오세요 카야 질문하고 싶은게 있어 말씀하세요 천사님 아린이라는 여자아이를 만난 적 있을까? 아린? 오마이걸 아린? 오마이걸 아린? 그러고 보니까 오마이걸에도 아린이 오 그 아이와 아빠인 라일의 이야기 말이죠 그 분야는 참 사이가 좋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아끼는 티가 났죠 하지만 라일이 열의 입상이라는 물건을 손에 넣은 뒤로 좀 이상해지고 말았어요 그게 가게의 수호신이라느니 마더스페어가 귀뜨려 계시니 하면서 그 물건에 집착하면 물건이 떨어졌어 별장이라고 부르죠 이상은 드론이 만든 시설물인데 아무도 출입하지 않아요 너무 의존하니까 물건을 숨겨두기에 딱인 곳이죠 알겠어 고마워 랏다 뚜이 랏다 뚜이 랏다 뚜이 랏다 뚜이 어 들어갔다 바닥에 돌아다니는 건 다 쥐구나 바퀴벌레가 아니라 랏다 뚜이 랏다 뚜이 어 사라졌어 오케이 딸은 아빠의 그 집착을 없애주기 위하여 별장 별장이 어디지 아 여깄다 뭔지는 알 것 같다 막 가게가 잘 되는 것도 다 이거 덕분이야 이러는 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집안의 그 가보 같은 느낌인 거잖아 음 음 음 와 진짜 여기만 보면 와 진짜 맵은 잘 만들었어 저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들은 고산병 안 걸릴까 이 정도면은 저 위에 사는 사람들은 고산병 걸릴 것 같은데 저 저기랑 저기랑 저기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높은 데서 어떻게 살아 이거 메인 페이스트인데 드디어 열리는구나 드디어 열리는구나 오 엑소스파인 드디어 열렸다 하나 더 장착을 해볼까요? 안 그래도 답답했었는데 버스트 에너지 600 증가 버스트 스킬 좋아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프로텍션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전투 소모품 적의 시야각이 감소 베타 아니면 버스트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쉴드니까 이거 이거는 쉴드 의료고 버스트 에너지 괜찮아 보이는데 이걸 끼고 잠깐만요 우리 강화라는 걸 해볼까 잠깐 다음 퀘스트 하기 이전에 별장 위치가 여긴데 별장? 설마 여긴가? 이 우주선 안은 아닐 거 아니야 못 들어가는데 별장으로 이동? 이게 메인 퀘스트인데 별장으로 이동이래 잠깐만 별장이 어디야? 별장이 위에서 보면 위치가 여긴데 별장이 뭐지? 어? 여기 사다리 있다 어? 뭐지? 아이템이다 뜻하지 않게 발견을 했지만 여긴 사다리가 있는데 아이템 먹는 곳이었네 뭘까? 오 뭘까 오 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별장 오 잠깐만 그녀를 추적하자 황무지의 별장이라는 곳 아 황무지? 어 일단 뭐지? 근데 왜 여기서 뜨지? 일단 황무지를 가야겠네 황무지의 별장이 있었나? 뭔가 그랬나 가볼까? 아이고 나도 모르게 키보드랑 마우스를 잡았네 아 여기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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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업글 먼저 하고요 뚜롱 이동을 해봅시다 보자 여기가 더 나을라나? 일로 가자 아 강화를 먼저 하고 갈까? 맞다 안녕하세요 강화도 하긴 해야 돼 맞아 매번 이렇게 하나 하나로 게임하니까 당연히 약하지 버스트를 일단 강화를 다 끝내고 오 4단계 이상 연속 공격시 버스트 에너지로 50 충전한대 아 근데 일단 3개 다 적용되는 거겠지? 열심히 파밍한 덕분에 아 잔챙이들은 저리 가 아 스킬도 올리고 갈걸 여긴가? 여기 같은데 하리데이 올라가보자고 올라가보자고 아 여기 사다리가 있네 이건 뭐지? 웃고 있어 삐빅이곳 디거의 사유지 오? 파괴하거나 고물 훔쳐가지 마십시오 아 이 친구 집이구나 그 친구 집이구나 고물 저기 쓰레기촌 안에 있는 이 친구 집이구나 어디로 간 걸까? 헉 한번 조사해보자고 여길 관리하는 드론도 있는 것 같으니 말도 좀 물어보고 이 물건을 입수한 뒤로 아빠가 이상해졌어 비슷하게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을 여기저기서 긁어모으느라 스캐빈저들과 싸우고 파수대에서도 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속상해 이건 저주받은 물건인 게 틀림없어 몰래 훔쳐내서 멀리 가져다가 때려부수고 했지만 때려부수려고 했지만 아빠가 아끼시던 물건이랑 그럴 용기가 없는걸 처음으로 내가 못 잃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어 이 물건을 저 위로 보이는 쓰레기 야석장에 숨겨서 영영 못 찾게 해야지 시간이 지나도 아빠가 포기할 거고 이 물건에 더 이상 집착하지 못하시겠지 그렇게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뭐 약간 악마가 깃든 것처럼 그 있잖아 옛날 소녀만화 이런거 보면 악마 깃들면 걔네들이 퇴치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 내꺼야 쓰레기 야적장 아 아 아 아 미안 미안 아 대화를 해볼까 아 안녕하십시다 무슨 일이셨을지 여기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을텐데 무관적으로 칼을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있었을거야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어 어린 여성 나이 왔었습니다 동등 입상의 열을 무드러간다 말했습니다 이 시설 근처에 쓰레기 야적장 있어요 쓰레기 야적장 말이지 쓰레기 야적장 알겠어 귀찮게 하네 이 아가씨 어쨌든 행방이 밝혀졌잖아 이 위험한 데서 무슨 짓인지 빨리 찾으러 가자고 그러게 어디냐 쓰레기 야적장 여깄다 어 아닌데 쓰레기 야적장이 어딜까 여기가 여기가 고철 쓰레기장 여기가 고철 쓰레기장 음 고물처리장 위에서 보인다 그랬던가요 맞아 위에다 올려놓는다는데 쓰레기 야적장 위에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데 쓰레기 야적장 쓰레기 야적장 위에 아 저거 안 열리던 저건가 혹시 저기일까 왜 저번에 올라가다가 여기는 왜 작동을 안하는지 했던 거기인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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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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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잖아 미안 미안 쉬고 있는데 방해해서 미안 옆길 돌아서였던가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 아 왼쪽으로 갔나 저쪽으로 돌아갔었다 맞다 뭔가 저번에 그나마 얘기했던 느낌이 저기 있는데 사람 살려요 에 어디야 누가 도와주세요 괴물들이 괴물들이 저 죽이려고 해요 조금만 기다려 그쪽으로 갈테니까 맞네 저기네 어 이렇게 올라가야되네 어우 멀리도 있네 잠깐만 전화기부터 도와주 도와주 어 아우 아우 오우 난리네 난리 어우 얘들아 안싸우고 싶은데 아 안싸우고 싶은데 이거 싸움을 먼저 걸어오니까 피할수도 없고 여긴 쉽지 여긴 쉽지 이제 나약했던 그때의 내가 아니야 아 뭐야 아무도 안맞았냐? 아이씨 귀찮으니까 빨리 없애고 가죠 이런건 빨리빨리 죽이는게 낫지 크으... 스킬 멋있죠 기다려 구해줄게 어 의자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 아 뭐 의자로 때릴려고? 의자로 때리려고 그랬던거니? 어 여기서 소리 났는데? 어디갔지? 이 뒤에? 뭐지? 에? 선생님? 어디? 어디계시죠? 에? 어디계세요? 에헤? 잠깐만 아 여기있다 밑에 있었네 어 뭐야 예쁘게 생겼어 뭐야 예쁘게 생겼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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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착한데? 말 잘듣네 말 잘듣네 아부지한테로 가자 딸 딸 딸을 내가 데리고 왔어요 집 나간 딸 아 아리나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귀엽게 생겼어 이부도 저런 머리면 좋을텐데 이 아인 니가 생각하던 그런 일을 하려던게 아니었어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빠가 잘못했네 아빠가 잘못했네 알 수 없는 어딘가에 버리려고 했어요 결국 이렇게 돌아와 버렸지만 그래 니 말이 맞다 내 딸아 니가 아빠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는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텐데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부끄럽구나 어? 나한테 준다고? 방금 저주 걸렸다며 저주 걸렸다고 막 그래놓고 이걸 날 주네 그래 가족끼리 잘 지내렴 오케이 디트코인 벌려면은 어쩔 수가 없네 다시 말을 걸어봅시다 어? 책을 이거 뭐야 이게? 콜로니의 빛 한때 그렇게도 찬란했던 빛이 이제는 까마득히 사라졌다 해도 콜로니의 빛 우주의 영광 어린 시간이여 돌아갈 수 없다 안들었더리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차라리 이 세상에 남겨져 어머니를 노래하리 그런거 같아요 약간 성경구절 같은 느낌 약간 마더스피어를 믿는 오 뿅 친밀도 증가 새로운 상품 추가 오 오 오 오 오 이거 뭐 가죽 자켓이야 대박 오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오 잠깐만 명언집 우리가 혁신하는 것이 인류가 잘 되는 것이고 인류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혁신할 수 있는 길이다 돈은 일단 많으니까 다 사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3레벨이 마지막인긴 한가구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것도 예쁜데 정크 메카닉 와 이 옷 예쁘다 오 이 옷 예쁜데 오 이 옷 예쁘다 이것도 예쁘거든요 이것도 좀 굉장히 예쁜데 기계도 예쁜데 어 일단 이거 여기까지 사볼까 이거 다 사도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어 뿅 아 지금 하나 살 수 있거든요 어 이거 사보자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와우 와우 옷 살려면 이제 옷 사기 직전에 퀘스트하고 막 그래야 되겠네 새로운 옷을 입고 아이고 굳이 전화 안 해도 되겠다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임무를 하러 갑시다 뭔가 이 치파오는 임무에 어울리는 옷이 아니야 아 제작을 하려면 일단 나가서 봐야 되겠네 어 왜 초록색이 뜨지 일단 초록색 뜨니까 대화는 계속 해볼게요 잠깐만 궤도 엘리베이터에 오르칼림의 도움이 없었 아직 가동하는 궤도 엘리베이터가 있을 줄은 음 아 여기서 만들 수 있구나 정크메카닉 딱 한 벌 만들 수 있거든요 기아 이거 예쁘다 와우 와 이웃 예쁘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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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예쁘다 좋아좋아 아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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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네 신발까지 신발까지 너무 예쁘네 오케이 좋아 갈 수 있어 가자 반반치킨 좋네 반반치킨 조화롭고 조화롭고 좋네요 출발하도록 하자 모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주로 떠나는 만큼 긴 여정이 될 거야 자이온에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정리하고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어 지금 궤도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면 더 이상 보조 임무를 진행할 수 없으며 지역 이동이 제한된대 다시 못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특별한 코어 모시기 어쩌고 저쩌고 하긴 했거든요 그거 그거 하나만 하고 갈까? 잠깐만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 메인 퀘스트만 밀거면 어차피 2회차 때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메인 먼저 다 깨고 서브하는 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알뜰하게 보는 거 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러네 뭐 어떡할까?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아직 받아야 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남았거든 일곱 개에다가 여덟 개 여덟 개 남았어 지금 해야 할 게 한 스무 개 넘게 남았어 그러게 이러면 메인만 가는 것도 좀 애매한데 왜냐면은 그만큼 강해져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고민이 되네 천사님 꼴사나운 모습 죄송합니다 정말 뛰어내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데 천사님은 사랑을 해보셨나요? 뭐? 음 음 사랑? 저는 정말로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린 서로에게 의지해 엄혹한 시기를 견뎠죠 하지만 사막을 가로질러 자이온으로 오던 중 네이티브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이는 저를 감싸다가 그만 보니까 서브 퀘스트 별로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에 크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거든요 한 두 시간만 투자해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저런 기억을 이을 수 없더라도 그의 흔적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오아시스에서 찾아볼게 오아시스는 어딘지 알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주시면 저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 오케이 일단 퀘스트 다 받아 봅시다 아 근데 이게 단점이 퀘스트가 한번 깨면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젠데 한번에 다 몰아서 못하는데 당신 사입이야? 깜짝이야 갑자기 끼어들고 있어 아무튼 관심이 있다니 다행이 요즘 여기 주민들은 다들 너무 피폐해져서 역사 같은데 도통 관심을 두지 않는단 말이지 나도 딱히 특히 나는 유기인류에 대해 관심이 있지 우리들 이전에 살았던 유기체 인간들 말이야 뭔가 이상하다 유기인류라고 하니까 이상한 일이지 않나 아무리 역사를 등한시한다고 해도 이상한이 많지 유기인류에 대한 자료는 없어 마치 그래 금지된 지식인 것처럼 말이야 이 사람 이상한데 사기꾼 같은데요 말하는 게 자네는 에이도스 세몬의 기록보관소에 갔었다는데 사실이야 거기서 하이퍼셀을 구해왔다며 사실이긴 하지만 이미 그래 그렇다면 내 소원을 꼭 좀 들어줘 맞는 것 같아 기록보관소의 정보 단말에서 유기인류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달라 이말이야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제발 기록보관소를 떠들어가 하지만 기록보관소는 이미 이브 이브 그냥 정보 단말 연결이라면 입구의 개폐 강치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저런 너도 가고 싶은 거야? 그야 저도 궁금하니까요 이전 인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에이도스 세븐에 갈 일이 있을 때 찾아볼게 역시 자네라면 말이 통할 줄 알았다니까 좋아 그럼 나는 목 싣고 기다릴 테니 어서 다녀오라고 응 응 목 빼고겠지 음 일단 별로 좋은 걸 바라는 것 같진 않군 일단 이리 가고 빠르게 일단 다 받읍시다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긴 느낌표가 왜 떠있지 여기 느낌표는 뭐지 어? 여기 밑에 뭐야 여기 밑에도 길이 있네 밑에도 길이 있었네 릴리랑 머리 스타일 똑같네 그쪽 테이블에서 신사님이 보내신 겁니다 저쪽 테이블에서 저쪽 테이블에서 부탁편지 에이도스 세븐의 침수된 사업구역인 페텔러스 광장이 가득 찬물 때문에 하부로 내려갈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입니다 이걸로 광장의 물을 빼내고 77번 창고를 살펴봐 주십시오 그곳에 가시면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70초 물이 차 있던 쇼핑몰? 아 수영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아아 어딘지 알겠다 수영을 워낙 많이 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주인장 주인장 만두 하나 줍쇼 이거 뭐야 이거 못 파는 데야 소세지 파는 곳이네 소세지 소세지 집이었나? 요리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없네 어? 어 뭐야? 책방인가? 잃어버린 72년 어? 아까 발견했던 거네? 아 뭐야? 그냥 모션이야? 의자를 봐야되나? 아 사람이 있었구나 아! 아 계셨군요 아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어머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시고 자 사람이 있었군요 음 이렇게 자매님을 만나게 된 것도 저의 기도에 어머님이 응답하신 덕이겠죠 없어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어머님의 이름으로 지상에 내려오신 자매님이라면 분명 제 청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으아 부탁? 제게는 저만큼이나 독실한 믿음을 가진 형님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형님은 에이도스 세븐이네 에이도스 세븐이라면 아 저도 형님이 아직 살아있으리란 기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형님이 소중히 와 에이도스 세븐은 어떻게 가냐 말씀 천만이라도 거두고 싶습니다 저희 형제에겐 그야말로 목숨보다도 귀한 책이거든요 지금 에이도스 세븐은 두가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형님은 에이도스 세븐 도서관에 사서였습니다 책임감이 남달랐으니 아마 끝까지 도서관을 지켰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도서관에서 형님의 말씀책을 가져와주세요 표지에 금색의 원이 새겨져 있어 쉽게 특정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금색 원 알겠어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당신의 여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 코스프레 물품 나오면 진짜 예쁘겠다 옷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물론 기본 코스프레를 다들 많이 하긴 하겠지만 비싸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나도 구매는 할 수 있겠지만 비쌀 것 같은데요 워낙 워낙 모양도 어렵고 예쁘긴 한데 예쁘긴 한데 이쪽인가 예쁘긴 한데 왜 그러시죠? 이 사람은 뭐야 약탈자들이 제 여동생을 네? 제발 여동생을 구해주세요 여동생이요? 약탈자들은 어디에 있지? 골목 안쪽에 여주야 여주연 좋아 남 hypnotist 장 먹는 의미 어 뭐지 저거 고맙이 이거 어떻게 먹지? 갑자기 눈에 보였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먹는 거구만 애들은 어딨지? 잠깐만 지도를 봐 여긴데? 잠깐만 이 위에인가? 이 뒤쪽인가? 여긴가? 아닌데? 어? 아 잠깐만 길이 여기가 아니야 아 여기가 아니야 왼쪽으로 돌아서 갔어야 됐네 예 그냥 이쪽 바로 옆쪽이었네요 기다려 내가 구해올게 나쁜 짓은 안 나갈 거야 감히 천사를 공격해? 속은 거야? 아 거짓말 친 거야? 거짓말이네 구라친 거네 어 천사 싫어하는 사람들 오우 누가 봐도 외형이 인간이 아닌데? 어딜 봐서 인간이야? 난 인간처럼 생겼잖아 뭔 소리야? 알고 있나? 사실 너희들은 진짜 천사였어 뭔 소리야? 너 이 몸의 부속풍 하나하나가 장면 같은 보물이 딱군 그러겠지 더군단 너같은 최신 바디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 고맙다는 말 들을 수 있을 수 없겠네 드론으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도움을 요청해 헉! 안 돼! 나 서브캐스트 하러 가야 돼! 안 돼! 누가 나 구해줬어 어 아담 이 녀석들 암걸의 성들이야 설마 강한 부대원들에게까지 손을 들주렴 이럴 수가 나도 처음 봤어 인간의 적은 네이티브 뿐만은 아니었던 거야 다른 사람들도 죽였구나 릴리한테 가자 우선 아지트로 가서 몸을 정비하자 아 아담 좀만 더 잘생긴 느낌으로 만들었으면 반할 뻔했는데 하아 반격 저 위험한 상황에서 날 구해주는 하아 살짝 뇌 취향이 아니라서 외모가 아쉽다 좀 더 차은우 스타일로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 뭔가 약간 수염도 너무 애매하게 있어 진짜 딱 동양인 수염 진짜 딱 동양인 수염이 이렇게 딱 나 있는 어 아니야 동양인인데 뭐 수염이 문제인 건 아니고 어 약간 뭐 아담이 모승인 건 아닌데 내 취향이 아니야 아쉽게도 일단 스킬 좀 올려볼까 저 환경에서 저 얼굴이면 엄청 관리 잘한 거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게임이잖아요 좀 더 잘생길 수 있잖아 안그래 게임인데 뭐 좀 더 잘생길 수도 있지 요즘 잘 쓰는 편이니까 얘보다 효과가 높아 어 보자 이게 잠깐만 일단 이거 올리고 자주 쓰는 건 위주로 일단 먼저 올리는 게 좋겠어 그거 아시죠? 잘생긴 애들은 뭘 해도 잘생겼어요 잘생긴 친구는 머리를 빡빡이로 밀어도 잘생겼다고 이거는 공감하시잖아요 일단 이쪽으로 가고 하긴 근데 이 사막 환경에서 지금 아담처럼 얼굴 내놓고 다니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 어느 쪽이니? A 위에다 생선 파시는 분인가? 먹는 거지 아 근데 입이 없는 사람도 있던데요? 어떻게 먹기? 전사는 그럴 수 있지 전사는 기름을 먹을 테니 아 낚시해달라는 건가? 아 낚시해달라는 건가 보다 고집 물고기 아 물고기 이미 완료 물고기는 이미 완료했어 맞아 세 마리 잡았어 베리에게 판매 아까 세 마리 잡았거든요 하필 딱 세 마리 잡았는데 하필 딱 세 마리 잡았는데 진짜 어쩜 타이밍이 타이밍 완전 좋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이런 걸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의미라 봅시오? 뭐 그런 걸 일일이 따져야 합니까요? 천사님도 지금 별 의미 없이 절 도와주시고선 그건 그렇네 고물 부속 에너지 뭐 기타 등등 다들 팍팍해지니 이럽디다요 이건 나중에 하자 이건 당장 쓸데없잖아 이건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놔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필수적인 것들만 차려다니 우리가 기계랑 어디가 다르겠습니까요 그래서 전 기억나는 걸 지키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 좋은 말이야 의외네 그냥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천사님한테 한방 먹였으니 저도 아직 살아있는 모양입니다요 그냥 만드는 거구나 그런 의지가 쭉 이어지면 좋겠네 뭔가 먹는다는 개념이 없잖아 지금 어떻게 먹어? 입이 없는데 그냥 약간 취미로 뜨개질하듯이 하나보다 취미로 그냥 뜨개질하듯이 하나는 클리어 얼떨결에 하나는 끝냈네 그럼 이제 에이도스부터 갈까요? 거기가 금방 할 것 같은데 에이도스부터 갈까요? 거기가 금방 할 것 같은데 없어요 근데 지금 가면은 아담은 그거 타라고 할 텐데 궤도 엘리베이터 아카라 아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이따 오 일단 에이도스 먼저 가죠 이렇게 가는구나 오 다른 지역 처음 가 이렇게 가는 거 처음 가요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구만 완전 처음 내렸던 거기네 아니 미친 이건 지역 정보가 없어 아니 세상에 기다려봐 자 에이도스가 두 개였거든요 자 기억해내 어 보자 서점 도서관 수색 이랑 상업부요 아 이거 두 개다 세 개 하나 둘 셋 이거 세 개다 마더스피어 가라사대 망각 금기 어 어디를 먼저 가는 게 좋으려나 도서관 상업구역 기록보관소 도서관 도서관은 어디고 상업구역은 또 어디냐 어디냐 도서관이 어디지 일단 전화기를 타고 가자 여긴 전화기가 없군 그럼 그냥 가 뭐야 너네는 왜 여기 있어 여기는 그냥 점프로 뛰어도 되잖아 보자 도서관이라 상어 뿌역이라 어디 쪽이었지? 내 기억엔 여기 상자 안 모은 것도 있긴 한데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어 이게 안 터져? 뭔데? 총알이 어떻게 저 사이를 못 뚫고 지나가지? 드론이야 드론 77번도 이 안의 상자 먹을 수 있으려나? 아우C 일단 한번 확인할까요? 그때 비밀번호를 못 찾았는데 다른데서 찾았나? 어 여전히 못 찾았군 얘는 찾을만한 데를 따로 봐야 되겠네 아 209 여기도 안 열었었네 이제 와서 보니까 안 한 데가 많네 상업구역 도서관 도서관 여길 다시 가네 위로 위이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일단 그냥 가는데 도서관은 기억난다 그 피아노 있는 도서관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긴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일단 찍으면 뜨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도서관 이렇게 하면 뜨긴 뜨네 여기 지나가면은 그 물에 잠긴 상업구역이 뜨긴 하거든요 점프 두번 해서는 안되나? 여기 또 판자 있어야 되나? 안 돼 잠깐만 여긴 뭔데 내가 여기를 갔었나? 여긴 뭐지? 갔었나? 뭐야 이거 어 뭐야 여긴 처음 와봐 뭐야 새로운 길 발견 뭐야 여기 뭔가 떨어지고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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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죽어 아 미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여기서부터 다시 가야 돼 하필 판자로 떨어졌어 물로 떨어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문인지 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모양인 것 같은데요 무슨... 다이아몬드랑 뭐 모양이 있는데 그냥 패턴? 다이아몬드 모양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친... 하... 하... 점프를 제일 싫어합니다 이 게임에서... 전 게임에서 제일 싫은게 점프에요 점프 맵 제일 싫어해요 아 이거 초반에 시작할 때도 여기 몇 번이고 죽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앗 잠깐만 잠깐만 오 큰일날 뻔했네 그럴 수도 있지 이 실수라는 걸 할 수도 있죠 이건 어차피 그쪽 아니야 가자 도서관은 여기 넘어서다 도서관 다음이 상업직인가? 일단 한번 쉬어 저장 한번 하고 가야 돼 도서관을 들어가자 여기가 도서관이었어 맞아 이 위에 뭐가 있는데? 이 위에도 뭐가 있네 아이템이 여기 있었네 이 많은 책들 중에 찾아야 한다고?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고 하긴 했는데 여기 있나? 아닌데? 이 위는 올라갈 리 없을 거고 위에 올라갈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올라가는 경로가 없는데 애초에 위에 올라가는 경로 자체가 없어요 도서관 책은 여기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봐 가까이 가다 보면 뭔가 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겠지 책 이쪽 이쪽 아니야 아 저쪽인가? 아 저쪽이다 그거 같은데 이건가? 아 오른쪽 거다 플라스틱 하트 아 이거 저번에 읽었던 그거구나 애 잠깐만 좀 능숙하게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 장미의 미소 장미는 미소 짓는가 같이 쳐준다고 했잖아요 연애 소설이에요 연애 소설 3편도 있었네 1편 2편부터 본 것 같은데 뭐야 거짓말이야 우린 모두 속았어 우리를 죽인 저 괴물들이 아니라 죽인 건 저 괴물들이 아니라 마더스피어 했어 이 책을 보는 자는 들어라 나 가장 신실했던 펠릭스가 선언하건대 마더는 거짓된 신이며 우리를 죽이는 재앙이니라 깨달았네 말씀책 내용을 덧칠한건가? 죽음 앞에선 그렇게 독실하진 못했던 것 같군 마더스피어 아니에요 일단 돌아가지 말고 상업지구로 가야되서 이쪽으로 가야된거면 저기로 나가야되 일로 나가서 갔던거 같애 상업지구로 저쪽으로 넘어가야되 빡세네 잠깐만 네 여전히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상업지구가 여기 넘어서 맞았죠? 그 뿌사이저 죽이고 나서 넘어갔던 데가 상업지구였던 것 같은데 다 비켜 싸울 생각 없으니 다 비켜 사이저 죽고 идж육아니고 이쪽이군 으윽 소리 여기 밖에 맞아 이 밖이엇어 이 쪽인가? 이쪽으로 가니까 아우 이랜 아우 놀래라 아우씨 놀래라 여기다 물에 잠긴 맞지? 맞네 문 열어 문 열어 어 이쪽 아닌가? 문이 안 열리는데? 잠깐만 여기 원래 문 열렸잖아 아 됐다 이거 잡고 그쪽 말고 아 됐다 슈우우우 오케이 여기도 한번 쉬고 상업지구가 머지않았어 아 반대편 반대편 기차 타고 넘어가서 왔었던 것 같은데 와주세요 기차 에이도스 와 여기도 솔직히 배경은 좋네 그때 안 보고 그냥 탔었던 것 같은데 금방 왔네 그래 여기 물 빼야 됐었어 물 안 빼고 왔었잖아 물 빼는 장치 여기 있었잖아요 지금 빼는 거네 버벅일 때 여기서 죽었었는데 다 얜 일이구만 지금 이렇게 익숙하게 가는데 말이지 쟤 여기까지 오나 아 또 저거 꼈어 귀찮게 말이야 아 귀찮게 보니깐 이 밑에 막 시체랑 상자도 엄청 많던데 와 와 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낭이 나타났어 배수 장치를 망가뜨린 것처럼 말이야 와 이 많은 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와 뭐 또 생겼어 또 생겼어 77번 창고 수색 오 야 그냥 내려가면 안 되겠네 드디어 내려갈 수 있구나 이게 이게 뭔가 했었잖아요 그때 오 뭐지 이게 완전히 새로운 구역 보는 거네 어찌보면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구역 보는 거네 너냐 아 아이고 잡혔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얘네들 아프진 않네요 딱히 아 두두두두두두 여기가 상자도 있고 사람 시체도 많았기 때문에 파밍은 좀 해야되겠는데 그냥 내려가도 될거같은데? 수색을좀 하겠습니다 캔? 캔을 얻을 수 있는데가 또 있어? 방금 떴는데? 이 안에인데? 캔 수색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디트코인 여기도 뭐 있어야되네 밑에는 몬스터가 좀 덜할수도 있겠다 일단 가자 지하에 몬스터 있네요 없는줄 알았더니 있긴 있네 아 이쪽이다 여기 사람있어 아 내용이 아니네 음 아이고 아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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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쉬운거겠지? 어 아니네 암호가 없어 암호가 없어 몬스터 몬스터는 굳이 죽일 필요 없고 라고 하기에는 길가했네 똥꼼 찌르기 아 드론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위에 건가 보다 어 어 저기서 퓨전셀이 나오고 저걸 저기 꽂아야되나 그런거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뭐가 이상하다구요?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퓨전셀이 아니네 당신이 늦게와서 못보는거야 방금 전까지 빵댕이가 보였거든 당신 늦게왔기 때문에 못본것 뿐이야 퓨전셀이 어디서 나오는거지? 퓨전셀 퓨전셀이 어디서 나온거지? 이 밑에는 물이 안 빠지긴 했는... 아 저희가 원래 수위의 물인가 보네 물의 수위가 원래 저 정도인가 보네 코인 코인 아니네 짜란 당근죽수다 당근주스 너무 빨리 눌러버렸네 너무 빨리 눌러버렸지 뭐야 기술이랑 섞여버렸네 좁아가지고 여기선 뭐 굳이 피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뭘로 내려가도 됐었네요 저쪽이 완전히 바닥이구요 이쪽은 또 다른 길이네 얘네들은 뭐 자본함 안하지 발로 차 어차피 내려가야 했던 거니까 어쩌다보니 그냥 반대로 피했네 어 점점 어두워진다 여기 있는 애들은 쉬워요 쉬워 나이스 아 전투 중이야 아이 아이 음료수 좀 마시려는데 왜 그러는 거야 뭐야 왜 안 주워져 원래 갖고 있는 건가 중복으로 나올 수도 있나 아닌가 아 됐다 짜란 오케이 저도 이렇게 막 감추는 옷은 좀 그래서 좀 그래서 아 여기야 여기구만 뭐야 다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그녀가 왔다 우릴 배신자라고 수장당한 건가 뭐야 뭐 그냥 몰살당했는데 뭐야 뭐야 여기 자리 잔려 아파 누가 다 죽여버렸는데 마더스피어 마더스피어는 고치이시니 파멸 속에 우리에게 머지않아 구원을 내리실 것이다 지상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마더스피어의 뜻을 따르게 되리라 천사가 오리니 그 구원이 시작이라 헉 설마 천사가 천사들이 죽였나 우리는 요람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했을 뿐이다 결코 배신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왜 배신자라는 오명을 써야 하지 그녀가 우릴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언제까지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야 뭐야 끔찍해 다 본 것 같죠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뭐지 한 개가 더 있어 음 일단 올라가 봐 위에 있나 위에 있나 아 밑에 있다 여기 중간은 어떻게 가지? 잠깐만 아 저 옆으로 가면 되는구나 여기 밑에 타고 가면 되겠다 우리는 작은 성수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 것이다 이 평화가 영원하길 어머니께 간청할 뿐이다 물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야 모든 시체가 참살 됐어 이 절대면의 흔적은 고분자 플라즈마 코토로 단번에 잘라낸 것 같아요 천사가 죽인 거라니까 맞네 잘 훈련받은 설마 천사의 지식 맞네 헉? 아니야? 헉? 아마도 지상의 엘리트 병사의 솜씨인 것 같아 헉? 다른 적이 또 있어? 어? 엘리트 병사? 이 광장은 물에 잠기게 한 건 이 추악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라는 건 아 도통 모르겠네 정보가 너무 부족해 이제 어떡하지? 우선 시체에서 메모리 스틱을 수습하자 망가지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충격이네 프란시스 프란시스 아직 아니요 기록보관소 가야돼 일단 기록보관소까지 가고 그니까 마더스피어를 믿지 않는 자들이 쳐들어와서 죽인 건가? 자 기록.. 기록보관소가 어디있더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일단 올라가야겠다 아까 그 밧줄이 어디있을까? 밧줄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건너편에 안쪽으로 못가네 돌아가야겠다 음.. 내전인가? 그럼 이 사람들은 내전에 의하여 죽은 건가? 어? 아이고 안보여 안보여 아이고 구석탱에서 싸우면 피할 수가 없잖아 줄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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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건가? 아니네 가자 그래도 좀 불쌍하구만 살아있는 인간도 사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도시면 먹을 것도 없어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거 생선 고기도 없어 단백질 탄단지 뭐로 채울 거야 비타민은 별개 기록보관소가 어디일까? 이제 계속 쫓아오네 기록보관소가 어디였더라 아 아 이 안에구나 파직파직 그래 여기였다 여기가 기록보관소였어 배달? 여기서도 배달인 거야 여기도 이게 떠있구나 여기도 이게 떠있구나 자 여기서 일단 싹 다 무시하고 갑니다 싸울 이유는 딱히 없기 때문에 싸울 이유는 딱히 없기 때문에 싸울 이유는 딱히 없기 때문에 밑에 있어서 둘 셋 오케이 거기 지하로 들어가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엔딩 기원 치즉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엔딩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내일 휴방인데다가 아침 일찍 나가긴 해야 되지만 저기 저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잠깐만 아 내일 휴방 아니구나 잠깐만 갔다올게요 휴방길 바라는 나의 마음 처음입니까 아휴 아휴 ortex 툭 엔딩 하휴 암 하휴 하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려가는 길 알고 있으니까 뭐... 금방 하지 않을까요? 여기 다시 찾아오게 될 줄은... 맞아, 입구에서만 해도 된다 했어. 뭐야? 자, 잠깐만,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왜 못 보게 하는 거지? 독트리는 뭐야? 뭔가 이상해. 가자. 더 있어봤자 얻을 건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예스. 가자. 그러게 뭘 숨기려고? 옛날 인간이 독트리니라는 인간인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인마. 와... 안 믿어? 와... 안 믿네. 역사는 어둠에 묻어둘 수 없으니까. 이 사람 봐라. 그러다 큰 코 다친다, 너. 저 사람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언젠가 시체로 만난다. 진짜 언젠가 시체로 만난다. 아이, 잠깐만. 아까 어디 있어? 어, 다시 돌아가기 안 되네. 아이, 돌아가기는 한 번만 뜨는 거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아, 이 사람 거 하나 있지 않아... 아, 이 사람 다... 아... 아닌가? 아, 이상한 오아시스지? 아, 맞다. 아니다. 같은 무리여가지고... 착각을 했네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당신도... 못 믿게 될 거야. 믿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보고 엄청 충격받겠다. 아니, 이게 대체... 발견했을 때 이미 그 상태였어. 그 독실하던 형님이 이렇게 미욱한 짓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군요. 하지만... 형님은 빈말로 이런 짓을 할 분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자매님... 부디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아주시길... 알았어. 딱... 협박인데? 말투가... 마더스피어... 어머니시여... 저의 믿음을 시험친 맛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있어. 독실했으니 그럴 수 있지. 자, 다음... 문 앞에... 문 앞에... 이 밑에... 저쪽에 신사분께서 보내셨는데... 신사분이 원하는 걸 내가 찾아왔으니... 이제 얼굴을 드러내라... 아니네... 또 안 왔네... 꼬마이가 있네... 전에 그 아저씨가 선물을 전해달래요. 뭐야? 누군데? 고맙다고 말해달랬어요. 잠깐... 그 아저씨는 어떻게 생겼지? 그 신사분 얼굴을 보여줘. 어디로 봤어? 응? 그냥 엄청 큰 아저씨였어요. 얼굴은 마스크 때문에 못 봤고요. 큰... 큰 아저씨?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몰라요. 어? 자, 이제 놀러가도 돼요? 그 사람인가? 오르칼 옆에 있는... 그래... 누구일까? 우리를 시체들에게 안내한 사람은... 우리가 시체를...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인가? 지금은... 무슨 추측을 해도 억측일 뿐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꼭... 밝혀내겠어. 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밖에 안 떠올라서... 그냥도 갈 수 있네. 자, 빠른빠르. 빠른빠른빠름. 빠른빠름. 황무지 갑니다. 마스크 쓰고 덩치 크다 그러니깐 딱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수랑 엔냐... 퀘스트가 제일 궁금한걸? 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생사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일단... 엔냐를 위한 일편단심의... 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겠어. 수의 첫 번째 흔적... 아, 여기 있다. 흔적이라... 흔적? 일단 여기 아래쪽 흔적부터 보자. 일단 여기 아래쪽 흔적부터 보자. 위에 몬스터가 있어서... 어디야? 아, 반대쪽이네? 저... 고물 쪽이네? 뒤지는 적을 찾으라는 것 같은데... 아... 별로 안 아프다. 어? 몬스터 잡은 흔적도 있는데... 아, 또 누구야? 아... 손으로 나 Nuclear 숟가락 스누 스프 승 professor 전투 능력이 좀 뛰어난 스타일인가보네 솔라타워 유용한 자원을 찾을 수는 없었음 수색 중단 결정 기대와 달리 큰 소득을 거두지 못함 다섯 번째 흔적 아직 더 있어 두 번째 아 저 있다 어 상자 어 총이다 아직 살아있긴 한 것 같은데 죽었나 총에 총알이 없으면 안 했을 거야 당하면서 이걸 손에서 놓친 거라면 주변에 시체가 있어야지 네 번째는 저쪽에 아 이것만은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걸로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네 엔야를 위해 이곳에 폐허해서 필요한 장비를 꼭 찾아내고 말 것이다 보급품 컨테이너 파괴된 기갑 합금 무더기 등을 집중 수색할 필요가 있다 해지부어라는 네이티브 무리가 이곳에서 집중 서식을 하게 된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괴물은 여차할 땐 쇳덩어리도 먹어치우는 것 같다 더 내버려뒀다간 나만 아는 물건이 없겠지 저 친구들 위주로 죽였나 수가 이 주변을 중점적으로 탐색한 건 분명해 보여 전투도 최소 한 번 예상하기로는 불상 버렸을 것 같고 그러던 중 실수를 했든 기습을 당했든 일이 안 좋게 돌아갔다는 거지 이 주변 족적을 데이터화해서 스캔 시스템에 입력했어 다행히도 여기 여러 사람이 다녀간 것 같진 않아 그 친구가 어디로 사라졌을 때 찾아냐보자고 아 이건 좀 수의 현재 위치 추적 일단 이대로 쫓아갑니다 잠깐만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야 돼 아 페럴드 페럴드처럼 도마뱀이라도 날게 해줘 도마뱀 날고 도마뱀 타고 내려가게 해줘 도마뱀 타고 내려가게 해줘 앱이 넓어서 뛰어다녀야 돼 너무 멀어 계속 달려야 돼 무한 달리기 이쪽 맞지? 아 오케이 일부러 탈 거 안 만들었다고요? 달리기 속도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달리기 속도는 나쁘지 않은데 다만 맵이 꼬불꼬불한 게 문제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어차피 달릴 거니까 어 뭐야 아 얘네도 여기까지 쫓아왔어? 여긴 못 들어오지? 아 올 수 있네? 아 뭐야 올 수 있었어? 아 귀찮아 귀찮아 싹 꺼져 아 됐다 아우 모두 사라져 학습기요 아우 이런 것도 있네요 이쪽에? 이쪽 벽?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내 뒤쪽에 내 뒤쪽에 뭐지? 뭐지 여기가 아니야? 저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보다 어 피 흘린다 설마 헉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 긴장하자고 살아있는거지 수 어떻게 수 죽지마 수 누구야? 아이고 여기 있었네 수 나야 몸 상태는? 저 천사 니가 여길 어떻게 하긴 그런가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면 헐 다리에 얻었는데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거야? 그것도 애니야 몰래 그건 나는 애니야한테 아무것도 못해줬으니까 네가 없었다면 말이지 나는 그래서 애니한테 애니야한테 바보같은 소리 집어치워 흑 흑 흑 흑 돌아가자 지금 애니야한테 네가 필요해 안 돼 죽으면 안 돼 어떡하지? 흑 흑 흑 흑 흑 흑 이건 일단 보고싶으니까 갔다올게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볼게요 кто 섬 훗 곱 bạn Б ốn żej 에 돌아가긴 한건가? 해피엔딩으로 해줘 해피엔딩 다리 좋은걸로 구했네 뺨을 때려? 기껏? 맞을만한건 맞지만 뺨을 때려? 뺨을 때려? 역시 커플 응원해 직접 네가 걷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았어 그뿐이야 정말로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마 정말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끝난건가? 나중에 오면은 애니안 달이 있겠는데? 자 다시갑시다 황무지 빨리 빨리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내지 않아요? 퀘스트를 한 번에 받아놔서 그런지 또 생겼어? 이런 미친 못봤는데 세개정도 더 생겼어요? 얼마 없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네 하긴 뭐 가격값은 해야하지 않겠어? 상호 목소리가 너무 이질감 있다고? 상호 목소리가 너무 이질감 있다고? 그래도 풀떡이긴게 좀 좋은거 같아요 으아악 살려줘 으아악 요즘 아닌거 같은데? 옆길이네 옆길이네 글 읽는 것보단 그래도 뭐에요 여기는? 이런데가 있었나? 이 위에인가? 으아악 으아악 뭐야 미친 으아악 뭐야 미친 전투 중 날 잊어줘 제발 아 됐다 아 됐다 와 여기도 패스워드가 없어 와 여기도 패스워드가 없어? 근데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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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뭐가 이렇게 복잡하니 여기 오 보스랑 싸울 것처럼 생겼다? 느낌이? 바닥에 기름 있는 것도 그렇고 딱 봐도 보스 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나무도 그렇고 어? 뭐야? 사람 저기 있다 다 죽은 건가? 여기서 괴물이 쳐다보는데 삼교대를 뛰라니 만 대장도 있지 아주 노망이 들었나본데 시스템 점검 한번 받아보시라고 해 주둥이 함부로 놀린다 놀리다 영창 간다고 영창에 좀 쳐 넣어줘라 제발 위에서 위에서 뭐가 왔나보다 3명이나 있네 위,위에 있다고 새끼야 음,위에서 뛰어내려나 보다 음 감시대상 네이티브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어? 잠깐만 눈에 안보이는 네이티브라고? 드론 감지로 싸워야되겠네 왔다 어머 어머 개, 개잖아 이 녀석이잖아 기가스 어 vorstellen 아이고 동그라미 눌렀는데 아이고 동그라미 눌렀는데 아우 두 번 때리는 거구나 아이고 동그라미 아이고 아이고 다쳐봐네 다쳐봐줘 어우 미치겠네 어우 소리가 막 1초 느리니까 아이고 아아 아 어우 쎄지 죽어라 잊었어 기가스 아니 안괜찮아 그러네 에이도스 세븐에서 봤는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게 무슨 말이었는지 모르겠네 무슨 의미였을까? 고건 잘 모르겠다 와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어 이동 이동 다른데로 이동 전화기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겠군 전화기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겠군 아 문이 있었어요? 그건 몰랐네 어디 보자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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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아니라 저쪽인가 아니야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아니네 이쪽이네 어디 여기 나랑 처럼 보이지 않아? 괜찮아. 나는 돌아올 수 있어. 오 근데 내려갈 때마다 무섭네. 높이가 상당해. 위험할 뻔했네. 위험할 뻔했네. 큰일 날뻔했다. 큰일 날뻔했네. 중간에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았다. 어?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긴 뭔가가 있었다는 뜻. 없었나요? 오 열린다. 나왔던 애들 계속 나오네. 보스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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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막기야? 뭐 같은 애들 계속 나와. 아이고. 아이고. 아, 오케이. 오오옹! 오우야 이거? 오우 저 녀석 아이고 와 이것 봐라 맞기는 맞네 두번 가 아이고 아우 어 망했다 오우 쟤가 깔아뭉겼어 배또은 그냥 피하는게 맞을거같아 오 됐어 끝났어 아씨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 왜 이렇게 아프잖아 녀석 오케이 아 한번 가서 봐줘야 되는구나 웹홍코어 생겼어요 역시 서브만큼 나를 강하게 아는애 없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 고물시장의 CNT 상점 점포의 개인 금고 금고의 내용물을 기억을 연락하시는 분한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네 고물시장에 있다고 뭐야 새로운 옷이다 새로운 옷이야 스포티 옐로우 노란 옷인가 본데 새로운 옷이야 새로운 옷 새로운 옷을 얻었다 새로운 옷을 얻었다 스포티 옐로우 뭔가 약간 운동복처럼 생겼을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좀 더 사이버펑크 느낌 나는 옷 없나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아 저 있다 설마 우리 이쁜 이브한테 그런 옷을 입힐 리는 없죠 에이 설마 여러분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창의력을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설마 설마 그런 옷일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고물시장에 있다고 고물시장 여기 아닌가 어디 있어 고물시장 어디더라 고물시장 캠프 있는데 고물처리장 아 자이온 고물시장 아 난 또 고물처리장이랑 헷갈렸나봐요 제가 다 한건가 이건 아니고 이거는 왜 목표 추적하기가 되어 있지 잠깐만 솔라타워 뭐 있나 이건 원래 이렇게 있는건가 못한거 없어 보이거든요 의외로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아 아 진짜 또 생겼어 싹 다 받아갔는데 또 생겼네 진짜 몇 개나 있는거야 자 해왔어 자 감시조와 접선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그 파수꾼들이라면 모두 전사했어 그 그런 일이 강력한 네이티브의 기습에 당한 것 같았어 우선은 내가 처리했고 동료들이 손 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진짜 근데 여기 친구들은 무기도 없어 실례했습니다 전사 왜 다 근처에 무기조차 없는거지 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 녀석들의 기억을 회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감이야 그리고 용감한 전사들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었어 네이티브랑 거의 공존하듯이 살고 있는데 어째서 무기 하나 없이 저런 곳을 나가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왜 왜 그런거지? 어째서 이쪽인가? 이쪽인가? 아 고물시장 상자가 이거구나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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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급 나노소자 최고급 나노소자 좋은게 들어 있긴 하네 아 얘는 황무지지 어 이 앞에 어 얘 이 앞에는 걔잖아 내 거 훔쳐갈 생각하지마 했던 애 아닌가 언제 퀘스트가 생겼어? 너 뭐야 뭔데 퀘스트 생겼어 마이 프레셔스 마이 프레셔스 마이 프레셔스 헉 내 보물 뭐가 좋은 보물이 많아요 내가 보물을 지켜야 했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 기억을 왜 왜 훔쳐가지고 저러고 있는거야? 네이티브 때문이에요 네이티브가 네이티브 어디서 도망쳤다는거야? 거기 메모리스틱이 더 있는거야? 도와주는거에요? 보물 보물을 가져다주세요 팔아 넘기려는거야? 아 얘도 사막이야? 다행이다 사막이 진짜 많을거 같다 도와줄테니까 좀 진정해 보물이라서 다행 아니 보물이란다 사막이라서 다행이네 어우 잠깐만 화장실 갔다올게요 자 화장실 화장실 갔다올게요 먹은것좀 두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바삭한거 안내며 바삭한거 이동 한참 저 하늘에 저 하늘로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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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멸 이게 거멸당한 옷이라고요? 도대체 이 전에는 어떤 옷이었길래 여기도 지금껏 상대의 온 네이티브들과는 다르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해라 전사 잠깐 변치 않게 했나 여주씨 아니야? 등치 크고 그렇다 곤란한 부류가 있는데 여간 골치가 아픈 게 아니다 곤란한 부류? 무슨 짓을 하길래?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유언별을 벗들이거나 난동을 부리고나시 오르칼님께서 늘 그런 일에 관대하신 편이라 우리가 조용히 감시할 수밖에 없다 마구잡이로 단속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 중 한 불순분자가 최근 실종되는 일이 벌어져 사태 파악에 비상이 걸렸지 정보를 줄 테니 다리 안쪽을 위치가 다수군을 재배치해 감시망을 다시 짜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다리를 쫄득쫄득하네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토끼옷은 달리는 모양도 좀 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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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역시 이게 훨씬 예뻐 검은색으로 가린 부분이 검열됐다구요 대박 도대체 그러면은 그냥 거의 맨살 아닌가요? 검은색으로 가린 부분이 검열이라면 그냥 맨살인데? 아니 아니 만드신 분들 도대체 어디까지 판타지를 키우신거지? 어느 부분성까지 좋은거 아니냐구요? 아니 같은 여자가 보는데 뭐가 좋아 여자도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몸매 좋은 여자를 좋아하는건지 여자가 홀딱 벗고 있는걸 좋아하지 않아 워너비 몸매라고 다 그렇진 않아 아니 이 정도면 벗은 수준이지 꿍뎅이가 보이잖아요 여깄다 이거 뭐야 어 뒤에 뭐야 상자다 많이 말한 사람 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죽었지? 왜 이렇게 죽은 채 벌어진거고 아무래도 수상해 이 방주라는 시설물을 좀 조사해봐야겠어 음 불순분자 발견 아 여기 상자가 많이 있네 여기저기 어 이거 뭐야 어 여기저기 코드가 많이 있네 체험공간이라면서 어떻게 된거야?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범죄라든가 무슨 음모에 관련된 공간일지도 모르겠어 잠깐 여기 뭔가 다른 정보가 있는데 다른 정보 여기 뭐야 패스코드를 잊어버리셨다고요? 안심하세요 저희 아크텍은 독특하게 설계된 수수께끼 시스템을 방주 외부에 설치하여 패스코드를 잊어버리는 불상사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이온을 돌려라 시계방향으로 돌려라 수수께끼 시스템의 비밀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방주의 신뢰성을 확인해보세요 오잉 자이온을 돌려라 시계방향으로 돌려? 시계방향으로 돌려면 무슨 숫자가 보이나요? 뭔 뭐야 무슨 말이지 이게? 뭔가 이상해 여기 도시가 되게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사람은 좀 많아지긴 했는데 뭔가 좀 뭔가 좀 그래 이쪽 골목에 어? 이거 엣야 다리 다시 아 너냐 너구나 나간 사람 다 죽었어 나간 사람 다 죽었어 나가서 그렇게 죽어 나자빠지질 말았어야지 이렇게 가고 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야 저런 이 친구 이 멍청한 친구야 이 친구가 남긴 걸 내버릴 순 없으니까 고마워 고맙다고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할 날이 이 정도면 그냥 여기 안에 박혀서 사는 게 낫다 이 안에 박혀서 살 수 있으면 그게 낫지 어우 16까지 올랐네 밖은 위험해 마을 밖은 위험해 일단 이거 하고 아 돈 좀 있으니까 머리 한 번 바꿔봐 좀 비싸긴 했는데 최고급 고분자 소재 사면 되니까 약간 뒤에 포니테일은 항상 유지되서 포니테일 머리랑 어울려야 돼 역시 내 취향은 이런 거야 오케이 어 예뻐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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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머리 색상도 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예쁘다 예쁘다 이 책 아저씨 다시 날 불렀네 왜 왜 불렀죠 저 포니테일은 어쩔 수 없다 칼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너의 믿음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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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사이비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어 그렇습니다 자매님 적어도 그랬지요 무릇 우리 생명이란 마더스피어와 네트워크의 은총일진저 감사에 맞이 않아야겠습니다만 펠릭스 제 형은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 되었으니 어찌 감히 아이고 하늘에 간 형이 그냥 통곡을 하겠네 오 이렇게 얼굴 가까이 보인다 이쁘지 않아요? 난 이쁜 것 같은데 행정으로 일단 이 머리 너무 예쁜데 저 원래 약간 동양스러운 캐릭터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 이제 에이도스 와인 빼고는 다 대사막이니까 대사막 개맞네 그냥 대사막만 가면 돼요 가자 몇 개나 있나 보러 가자 한 시간만 빡세게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바니걸 입고 달리는 거 보고 싶으시면 아이 구매하세요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와우 와우 많다 바니걸 입고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구매하십쇼 귀찮게스리 왜 미친 사람을 들쑤신 거야 뭔가 그래야 할 것 같았어 자이온에서 사연이란 사연 다 들어주다간 말이지 하 아니다 이왕 벌인 일 책임져 미안 미안 아담 오지랍이 넓어서 내가 오지랍이 넓은 이불이라서 미안 내가 오지랍이 많이 넓어서 말이야 안 들어주면 안 되거든 16개나 있으니까 비어있는 거 다 올려도 되겠는데 일단 버스트 다 올리는 걸로 하죠 공격 공격이 증가 추가 피해 오케이 오 금방 나가네 그래도 자 어디부터 갈까요 사막이라서 이게 거기였던가 멀다 멀어 가까운 것부터 하죠 일단 일단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위쪽에도 아 여기니 잠깐만 여기였어 여기였어 자 방향을 좀 잡아보자 오른쪽 오케이 메몰된 페어 조사 메몰된 페어 조사 아이고 위의 모습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아 여기 코어가 있네 우연찮게 찾았네 여기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보고 다녀가지고 이젠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아 이젠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데 그래 기도해서 뭐해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기도해서 뭐해 아 저있다 저긴가보요 저긴가보요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나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나 뭐지 헉 번개친다 보자 이게 있다면 어딘가에 놔야 한다는 소리 그건 여기겠군요 한 번에 올라가는 일은 없겠죠 당연하게 여기 맞나? 아 이 위를 아예 한 번에 올라가야 되나? 어 뭐야 어? 아 어? 아 아 저쪽에 츄처럼 두는 건가 보다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선생님? 뒤로 오시라고요 왜 안 움직이시죠? 뒤로는 못 움직이나요? 아 그래요? 아니 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었니? 앞으로만 움직이나? 아니 낀 거 같은데?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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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이거 뒤로 움직이잖아 움직이면서 안 움직이는 척 움직이면서 안 움직이는 척 가자 근데 이게 여기 세워지나? 올라가는 느낌은 안 드는데 뭐 이렇게 걸려 걸려지나? 어 걸려졌다 아 그랬구만 다시 잘 보고 가야겠어 다시 잘 보고 가야겠어 발판 아닐 거 같아요 내가 하는 게 맞았는데 점프를 잘 못 한 듯? 점프를 잘 못 한 거 같아요 여긴 좀 오래 걸릴 길이다 참아 아니 도대체 점프를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건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더블 점프 아 앗 아이씨 하아 하아 하아... 조사 퀘스트는 오래 걸리려나? 아, 요즘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의외로 중력엔 약한 친구인가봐요. 무거워서 떨어지는 무게는 센가봄. 의외로 기계라서 엄청 무거울 수도 있잖아. 100kg 넘을 수도 있잖아요. 힘이 세니까 지금 이렇게 더블 점프를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떨어지는 하중이 엄청 무거울지도. 이 친구들은 변기니까요. 아... 와... 아닌가? 어? 뭐야? 살았네? 어머... 뭐야? 아, 구르기를 한 번 더 누르면 살 수 있는 건가? 근데 여기다 땅이... 살 수 있을 땅이 아니었네. 아... 위로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것부터 해야겠다. 다른 것부터 해야겠다. 준이 언급한 장소로 이동. 아... 어머 이거 뭐야? 어? 레이저가 하나 줄었는데? 아! 아우 미친! 아 뭐야? 아... 레이저가 시간 간격으로... 멈추나보네... 아... 오케이... 인지했어! 인지했어! 오케이! 오케이! 어머 어디서 오는 거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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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막에서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확 달라요. 아 뭐야? 아 씨... 총알이야? 이거 부셔지나? 안 부셔지나? 안 부셔지나? 그저... 그저 더블 점프... 아 젠짱... 젠짱... 괜찮아요. 먹었잖아. 먹었잖아. 그럼 된 거예요. 캠프... 캠프... 가... 아까 저쪽에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가자. 이리 오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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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파아아아아아 오케이 어느 방향이니? 이 뒤쪽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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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시원하죠 이쪽이 맞나본데? 아니 뭔가 이렇게 아이고 아우 야야야야 잠깐만잠깐만 너 뭐야 어이씨 뭐야 어이씨 뭐야 아 원거리 미친놈 아 원거리 미친놈 아 아이씨 어우 저거 진짜 저거부터 잡아야돼 아이씨 아이고 지금 아 타이밍이 안맞아 자꾸 아 아 죽어 그냥 아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우 정신이 없어 가지마 우린 함께 있어야 해 날이 밝으면 구조대가 올거야 여기도 그냥 아 아니요 이제 넘어가야돼요 넘어가기 직전에 그냥 서브 퀘스트 하는 중 몰아서 몰아서 하는 중이에요 지금 본캐는 다 깼어요 대사막 지금 넘어가야돼요 궤도 엘리베이터 넘어가기 직전이라 어딨냐 여기 있어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었네 여기 지금 궤도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어딨냐 뭐야 어디야 어쩌다보니 여기 찾았네 어우 여기도 지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네 어우 살려주세요 어 사다리다 저 사다리는 뭐지 어? 어? 잠깐만 여기 지하표시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또 뭐지? 아 아니야 총말고 총말고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affiliate 너네 두 명은 그냥 이렇게 가라 너네 두 명은 그냥 이렇게 가라 set 아야 오 됐다 여기도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는구나 아니 캠프 내가 말한 데가 어디 캠프 이 옆에인가 아 여기구나 여기였구나 전에 찍어놨던 설마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죠 이안했지 맞네 아니요 말해주지 마십쇼 반체로 오나 보구만 오 하필 이녀석들이야 잠깐만 몇 마리야 세 마리야 아이고 됐나 더 있나 더 온다 아우 아야야야 아야 일어나게 해줘 왜 침도 뱉을 줄 알았던 앤가 아우 막 계속 튀어나오네 몇 마리야 잠깐만 아우 1초씩 딜레이 때문에 안 해 얘들아 벽에 벽에 가둬놓고 때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비켜 비켜봐 아니 이 자식들이 벽에다 가둬놓고 때리네 어우 애들 다 나오네 아니 이게 지금 1초씩 어우 늦게 들려가지고 아 아니 막으라고 아니 미친 아 됐다 타키는 전 보스 때만 씁니다 저 원래 잘 안 써서 땅을 파면 살 수 있어 슬픔이든 죄책감이든 그래 견뎌내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겠지 보물인지 뭔지 메모리 스틱이나 말리 찾아보는 게 어때 이 일은 마무리하고 가자고 알겠어 그러자고 한 명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자윤이라는 도시에서 통신을 수신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일단 잠깐만 아니요 됐고 도대체 이건 아니야 이건 나중에 오아시스 오아시스 가자 오아시스에서 구해달라 했으니까 메모리 칩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가자 저 점프하는 거는 나중에 오아시스가 오아시스가 아 저기 있다 빨리 달려라 그쵸 그쵸 원래 운전하는 사람이 잘해야 뭐 게임이 아니 저기 캐릭터가 잘 싸우는 거죠 원래 그런 법 오아시스 오아시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베아트리체가 부탁한 사람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밑에서 찾는 거였던가 아 저기 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아이고 안 돼 내려가 내려가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깊은 곳에 가라앉자 있었네 그런데 네이티브에 당한 시체 같지는 않은걸 , 그래 도망치다가 등 뒤에서 칼로 난자당한 것 같은 설마 뭘 네이티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가 헐 그런가 그런가 아까 그 그 사람들이 죽인 건가 이쪽인가요 어 가자 확실히 긴 머리가 아니니까 긴 머리가 아니니까 좋네 어 뭐야 여기도 있었네 이걸 이제서야 봤네 이거 안 열어놓은 캠프가 이렇게나 많다니 이상하다 뭔가 벌레를 본 것 같았는데 아닌가 제가 좀 날아다니는 애라 제가 좀 날아다니는 애라 아이고 잘못 놀랐다 여긴가 여기도 있는데 근처에 많이 있네 근처에 많이 있네 어 뭐야 너네 왜 여기 있냐 잠깐만 준과 대화 잠깐만 준 어딨어 준이 어딨는데 밀리 아니잖아 아 아 도시로 가는 거였구나 아 깜짝이야 아 맞다 끝났지 아 맞다 아 이거 찍어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 헷갈리겠어 어 그렇지 안 찍어놓으면 헷갈리겠네 한꺼번에 다 받아와가지고 저게인가 여기도 있네 되게 가까이 그 광신도 형제들 일 후딱 알아보고 가자고 알겠어 위에 올라가는 거 맞나 봐요 저쪽이 올라가는 거 있는데 잠깐만 아 봉이 있구나 아 봉이 있구나 ο 아 여기 책은 아니고 아 Mini 나는 들었다 진실의 목소리를 들었다 마더스피어 마더스피어는 신이 아니다 지혜와 네트워크의 주인이 아니다 천사의 알을 찾았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있다 그분의 행적을 쫓아가리라 뭔 소리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네이티브가 침략했고 콜로니가 무너져 내렸지 지구의 종말이 찾아왔지만 난 살아남았지 이제 내 운이 다한 것 같고 천사도 별로 이렇게 좋은 존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알고 싶다 일단 이 포탑 보러 가면서 가야겠다 이쪽인가? 이쪽이다 이 위에다 아 미친 아 깜짝 놀래라 설마 설마 했는데 너였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오 오 뭐가 쫓아오는 것 같더라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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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와 기생수 안녕하세요 기생수 그만 쫓아와 사막 북부 이쪽에 진입은 처음이죠 뭐 먹는거는 뭐 먹는거는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고 상자보다는 상자는 그냥 눈에 보이면 먹읍시다 왓씨 뭐야 여기 배도 있어? 배도 있어? 뭔데 배도 있어? 배도 있어? 아니 미친 잠깐만 족수가 몇개야 미친 족수가 몇개야 아씨 아씨 아무것도 못하냐 아 나 지지겠는데 물력을 좀 먹게 해줘 아 어 와 모래 속에 들어갔다 왔어 일어나봐 아니 이거 왜 왜 안 뛰냐 아 아 꼭 죽을때 깨앉고 죽더라 쟤네들 정말 거지같게 에이씨 아 저거 맞추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근데 금방 죽여서 트론 이리와 아 아 아 아 아 나 쟤 너무 싫어 하하 아 아 저 로켓 저 기관포 너무 싫어 걔한테 맞았어요 쟤 너무 아파요 미사일 못 넘어가나 어디서 쫓아온거지 바닥에 그것도 없었는데 쟤 너무 싫어요 정말 하하 하 너무 싫어 쟤가 제일 싫어 여기 몬스터들보다 더 싫어 하 방향 여기 맞나 맞네 여기서부터 쫓아온건가 저거부터 부수자 저 로봇 어디있어 어디서 쏘는거야 와 미친 와씨 아 쟤네 바닥에 있구나 됐다 일단 그냥 갈게요 와 이거 정면으로 달려들었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쓰레기들을 엄폐물로 잘 써먹어보자고 알겠어 어 잠깐만 아 아 이 거지같은 아 아 언제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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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측면에서 숨어서 공격하면 되거든요 아까 부신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면 되니까 뒤쪽으로 가면 안 보일 것 같아요 헬로 그냥 저번처럼 저번에 아까처럼 아까 터뜨렸던 것처럼 하면 될 듯 근데 이제 저 몬스터한테 안 걸리게는 안 걸리게 측면으로 돌아야겠다 이쪽은 거리가 닿는 지 봐야 돼 간다 더 가까이 가야 돼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됐나? 구했다 이 포탑에서 굴러나온 물건인가? 데이터 확인 그런 것 같아 꺼림칙하지만 록샌네한테 건네주고 이게 좋아요 유도미사일은 아니요 일단 주변에 퀘스트 더 봐야 되니까 가자 죽지만 않으면 그래도 금방금방 끝난다고 죽어서 금방금방 안 끝나는 거지 죽어서 금방금방 안 끝나는 거지 죽지만 않으면 금방 끝난다고 너네는 뭐 그냥 가도 되겠지 어? 레퓨지 캠프다 아니 이 자식들 이걸로도 안 죽어? 안 맞았어? 안 맞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쌍으로 공격할 때 진짜 개빡친다니까 잡몹 주제 잡몹 주제 잡몹 주제 앉으면 되지 롱 피 채우기 개꿀 나이스 나이스 저쪽이다 나이스 나이스 저건 드라포드인가? 어? 뭐야 이거 나는 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까 뭐가 뭐지? 까막? 설마 그 검은색 까마귀 이름인가? 설마 까막 이런 거 아니겠지? 설마 내가 생각한 이름이 뭐지? 배도에서 떨어진 배 저주받은 방주 천사의 알 그분께서는 호련이 가신다 이 모래폭풍 가운데 그저 가신다 어비스 레보아로 가신다 검은 그림자를 두르고 고기 하신 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일단 이 아래쪽에도 하나 있는데 왜 안 잡히지? 까만색 그 천사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오 뭐야 이거 오 여기 왜 이래 여기 뭐야 아아 잠깐만 아 쟤도 잡아야 돼? 오 소리가 아까보다 1초보다 더 늦어진 기분이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잠깐만 아니 근데 휘두른 소리는 보면 1초 간격 맞는 것 같은데 왜 싸울 때는 소리가 안 그래 보이지? 아 한 마리 더 있어? 아 시키차한데 뭐 쓸만한 게 없네 아 귀찮은데 싸우기 귀찮아요 이게 뭐야 이 친구도 등에 있는 게 무기인가? 아닌데 무기가? 그래도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그놈이란 게 도대체 누구야? 화면 너무 어지러워 에이 티브겠지? 창난을 일으킨 걸지도 모르고 그걸 알아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건 그렇지만 그니까 진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드론에 실어 날려보냈다고 하니 한번 수색해볼게 할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야? 신의 대리인 막 이래가지고 마더스피어가 한 이야기를 막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막 그런 거 아니야? 이쪽인데? 아 저기 있다 아 얼마 없는데 잠깐만 듄니 생각나는구만 오 이거 피에다니는 거 봐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야 됐다 자이온의 지하에 잠든 진실 자이온 지하에 살아있는 네이티브가 존재한다는 여러 증거를 포착했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야? 그럴 잠깐만 근이 되는 대사막을 통해 자이온의 네이티브의 피를 들여놓고 있다 잠깐만 마을 지하에서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고? 아까 하나 어디에 떨어뜨렸나? 아까 하나 어디에 떨어뜨렸어? 어디 있어 하나 어디 갔어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이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요람에 쳐넣으려고 하고 있으며 반항하는 자들을 배신자라며 숙청하는 월권 행위를 절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오르칼과 근이 대의 폭권은 단결된 시민 힘 앞에 끝을 맞이하리라 뭐야 어 근데 아담이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 보면 뭐지? 아담 뭐야 아니 아담은 뭔가를 알고 있어 뭔가를 알고 있는데 지금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느낌이랄까? 뭔가 뭔가 알고 있어 말하는 투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믿기 나름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를 알고 있어 아! 뭐야 왜 거기 숨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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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터널 같은 건 뭐야 남부로 이어지는 초고속 수송 터널이야 적을 이용자 자 여긴가 한번 뛰어들어보실까 와 자 갑니다 아! 아 미친 뭐야 아 이것들이 진짜 아 이것들이 진짜 아우 잠깐만 아우 씨 갈 거다 안녕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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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 아야야 와우 와우 어우 저기도 담아 안되나보네 어우 저기도 담아 안되나보네 아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피피피피피 피 조심해 아아아 다 처맞고 있어 어 됐다 어 티브가 끊겨있어 콜론이 폴에 아주 작살이 난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내부에 화물이 별로 없더라니 이래서야 멀쩡한 물건이 있을지 모르겠네 아 한번 수색해볼게 와 어 방금 좀 재밌었어 근데 어 퓨전셀이다 퓨전셀인가 구형 퓨전셀이네 이런 물건이 있을 줄은 어 어디에 쓰는거지 뭐 손상이 좀 있긴하지만 마을에 쓰는건가 이거 좋아 그럼 한건 해결이네 맞네 어 아니요 아까 찾았던 거기에 쓰는거 맞는거 같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아 나가는길 저쪽인가 탐험할 겸 갑시다 여긴 어디지? 어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분을 배웠다 그분은 프록시라고 하셨고 구체라고 하셨고 마더라고 하셨다 아 프록시 뭐야 그리고 잃어버린 기억에 대가가 있을거에요 라고 말씀하셨다 예언으로만 전해지는 말씀을 내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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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여기 지나갔단 소린데 마더가 여길 지나간거야? 내려왔어? 아니 뭐야 같이 온 사람이 갑자기 공중에 뜨더니 눈을 까디짚고 무슨 개소리인지도 모를 말을 지껄이기 시작한다 죽을 때가 되니 자기가 신내림이라도 받은 줄 아는건가? 다들 미쳐간다 우린 버려졌고 도구처럼 쓰이다 죽는 것이다 구원 따윈 우리의 기다리지 않는다 여기 지나간건 맞는거 같아요 여기 지나가긴 한듯 어 레퓨즈 캠프다 여기도 캠프가 있네요 직접 한번 내려온건 맞는 듯 뭐야 정체가 뭐야 살아있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네 확실히 현빈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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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만나기 싫은데 아이씨 아이씨 두마리였어 아이씨 아이씨 이런 거지같은 아 아이고 허브당했어 사랑해요 당해버렸네 쉬면은 또 나타날테니까 그냥 가자 어 아니야 그냥 가 어 여기 어디야 이 뒤에 반대편으로 돌아가야 되네 아 여기 여기구나 아 아까 달려왔던 거기구나 처음에 도착했던 거기 저쪽 끝인데 맞지 이 안에 아닌가 어디 위치상 잠깐만요 확대를 어 이 안쪽인데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막혀있는데 입구가 따로 있나 어? 지하에서 올라오는 건데? 뭐지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 위치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위는 아닐 거 아니야 위인가 위 맞나본데 아 저있다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이렇게 죽었어 이렇게 죽었어 까막눈이야 뭐야 까마귀야 뭐야 이거 글씨 3개야 2개야 까마귀야? 까마귀야? 까마귀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도달한 집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어? 레거시 이거 레거시 아니야? 왜 레거시가 여기 있지? 배신자가 있다 임무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손은 피투성이다 콜로니 폴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었다 최후의 전쟁은 처음부터 뒤틀린 것이었을까? 거시... 아 거시였으니까 올바른 정보를 더 찾는 대로 다시 기록하겠다 모든 것은 인류를 위하여 어 이거 천사가 남긴 거잖아? 뭐야 동료 중에 한 명이? 모습을 볼 순 없나 보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얘기만 잔뜩 하네 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건 아무리 봐도 점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거 하... 아니요? 아 그냥 갈 걸 그랬나?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 점프 실력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근데 이미 볼 건 다 봤기 때문에 다시 도전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위에가 맞는데 아... 잘못 들어왔어 젠장 조졌다 또... 또 죽었어 또 바닥을 또 무시했어 또 어디서 나오지? 아... 여기서 나오냐? 아... 여기서 나오냐? 아... 여기서 나오냐? 아... 여기 통해서 가면 너무 먼데? 아... 왜 안 부서야? 으어? 아...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tones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일단 일로 들어가 은신처요 은신처 여기 있으면 못와 입을 둔 쟤네들 어차피 여기 못 오는 놈들이야 도전! 다시 도전! 할 수 있겠지 다시 도전 어 여긴 뭐지? 도전! 가! 아이씨 이걸 들어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 되겠다 아우 역시 아 됐다 어차피 피읍이 되기 때문에 죽이면 피가 쓱 들어와서 가야해 헤럴드가 기다리는 곳으로 여기 또 캣 나오네 짜잔 짜잔 하이볼 존슨즈 하이볼 진짜 뭐야 무슨 혼종이야 무슨 혼종이야 존슨즈 하이볼이라니 하이볼이라니 존슨즈 베이비로션에서 하이볼도 존슨즈 베이비로션에서 어 여기도 상자가 있네 비밀번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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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죽은것 중에 있나보네 죽은것 중에 있나보네 아 아 근데 옴니 옴니볼트 이제 필요가 없어 다 열어서 별로 필요가 없어 파밍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필요가 없어 자 보자 다시 도전 다시 도전할게요 자 진짜 진짜 이번엔 진짜 확실한건 이게 내려가는거 맞지 음 시소 고정하는건 맞네 하아 맞는거 같은데 저기 왜 못뛰지나 나 왜 못뛰는거야 시소를 고정시키는걸 두라는게 이걸 맞는거 같거든 왜냐면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아오케이 하아 하아 진짜 쓰 Veterans 어우 Rivs 뭐야скms 고정이 안됐어 그럼 고정된줄 알aba 오우 올라가는거 밑에다 반대쪽에 둬야된다고 los 아니 근데 봐봐요 뭐 이렇게 뒀다고 칩시다 내려가지 않게 어차피 저기 둬도 걸리던데 뭐 이렇게 둬라는 쪽 아니에요? 이렇게 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둔데 맞죠? 아까 내가 둔데 맞지 않아요? 아니 이건 근데 고정인 거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못 뛰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깐 고정되던데? 된 거 같은데? 이거 쇠가 고정되면 되는 거잖아? 아! 아씨 안 됐네 됐나? 아깐 고정됐는데? 아 됐다 아니 나는 왜 저기 점프가 안 되지? 아 또 죽으면 낭팬데 경직된 사고라니요 아니에요 저 아까도 했어요 혹시 몰라서 자리를 옮긴 것 뿐입니다 힌트는 똑같아요 점프에 힌트는 없어 아 미친 아 왜 왜 안 잡아 어떻게 뛰어야 되는 건데 아 저 옆에 거부터 잡아야 돼요? 2단 점프 대시요? 아 대시까지 해야 돼요? 아 대시는 잘 안 써가지고 맞네 대시도 있네 대시를 까먹고 있었다 맨날 대시는 안 쓰고 넘어다녀가지고 대시를 대시가 존재하는지도 까먹고 있었어 맞네 이 짧은 거 하나? 이렇게? 아 솔직히 여기 지금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 지금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 방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질문을 해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가끔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서 네 아무도 없어요 물어봐도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찾아가는 잼이요? 도움 도움 해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 사실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왜냐면 나는 충분히 이 도약거리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데 대시? 아 근데 대시 대시 높이상으로 대시가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걸렸나? 안 걸렸네? 뭐야? 안 알려줘야 재밌지 않을까요? 라니 저도 처음에는 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저도 처음에는 알려주지 말라고 하는데요 정 안 돼서 답답하니까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없어 모르는 척이 아니라 진짜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아 됐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냐면은 거리상으로 가늠이 안 됐어 어? 아 이게 도대체 간땡이가 얼마나 큰 건지 잠깐만 와씨 와씨 오우 아 아 내 저럴 줄 알았어 내 저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안 떨어지면 내가 아니지 안 떨어지면 내가 아니지 한 번만 뛰어도 되는 걸 욕심내서 두 번 뛰었더니 왜 이지경이 아 여러분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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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을까봐 재미없을까봐 한번 개그 좀 해본 겁니다 기대에 무응하는 어유 לו 무서워라 말 그만 쫓아와라 얘들아 무서우니까 저 안 되겠어 계속 여기서 뛰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어 저 전화기로 가야되겠다 이젠 재미를 안주냐구요? 재미를 안준다기보단 몇명억으로 끌린거야 이거 그만 쫓아와 나 여기 찍고 가고싶단 말이야 아니야 잠깐만 락온을 하고 아우 잠깐만 몇명이야 아우 진짜 안되겠다 아우 미치겠네 아아아아아 오 이 자식들 봐라 에너지 좀 쌓자 너한테 미치겠네 정말 아우 정신없어 앞으로도 재밌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아요? 못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임이 안풀리면 어떻게 보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말도 안돼 재밌다니 말도 안돼 방향이 어디더라? 아 저기구나 점프만 빼면 잘한다구요? 점프가 중요한데? 이 게임 점프 중요한데요 점프 회피가 중요한 게임 아니던가요?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아아 아 제미 원투 아 기분 나쁜데 뭔가 아니 뭔가 좀 그런데 좀 극한의 재미라니 극한의 재미라니 난 개그맨이 아닌데 집중력 이슈일 수도 있죠 어허 이거 집중력 이슈 맞아요 천천히 어허 스읍 잊어버리세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연 고정이 됐을까요? 안됐을까요? 안됐을 것 같은데 안됐지 그렇지 안됐지 어 어 내려와 뭐야 내려와 네 이 밑에 잠깐만 제대로 안놔진 것 같아 됐나? 이 밑에 노란색 말하는 거 아니 이 밑에 노란색 말고 이거 여기 아 이거 모래구나 이거 약간 페인트처럼 원래 칠해지거든요 여기다 두둔게 맞으려나? 근데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더 안정적이긴 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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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이지 않아요? 오오 아니야 나 아까 아까 내가 여기 아니냐고 했을 때 밑에다 두는 거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서 여기든 여기도 어쨌든 고정되니까 아니 여기도 고정되고 어차피 저기도 고정되잖아요 넘어가긴 했잖아요 에? 어쨌든 넘어가긴 했으니까 문제 안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 이런 왜 밑으로 떨어지지 또? 하 진짜 극혐이다 극혐이야 그만하고 싶다 저거 이것만 지금 몇 번째야 대쉬 자체를 잘 안해요 잘 사용을 안해요 좋은 거 안 주면 화낼 거냐고요? 아니요? 일단 퀘스트에 좋은 거 주고 말고에 기대가 별로 없는데 그냥 약간 그걸 바라는 거죠 깨끗한 거 있잖아요 깨끗하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랄까 근데 보면은 난이도가 있으면은 그만큼 보상은 또 다를 텐데 이거 난이도 좀 있는 게 아닐까요? 길어 일단 그냥 지금 뭐 아이템이 모자른 것도 아니고 그냥 뭐든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라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파밍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냥 그 생각이랄까 그 생각이랄까 잘못 눌렀어 큰일 날 뻔했네 아 아 야 오잉? 오잉? 이건 왜 죽었냐 이건 왜 죽었지? 잘못했네 내가 달리기를 왜 안 했지? 뭔가 제자리에서 점프했어 마음이 급해서 제자리에서 점프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제 손가락이 문제라서 제 멘탈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채팅으로 제발 제 멘탈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구요? 아니요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한 번 대보세요 정말 잘못한 게 무엇인지 아아아아 오잉 잘못 눌러서 떨어질 뻔했다 제가 패드에서 제일 싫은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방향 조절인 솔직히 마우스나 키보드는 약간 각진 상태로 움직이는데 패드는 되게 유연하게 움직이잖아요 둥글둥글하게 잘 움직이잖아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나에겐 무서워 무서워 나 왜 이렇게 올라왔냐 왜 아무도 얘기 안해줬어? 왜 아무도 얘기 안해줬어? 왜 아무도 얘기 안해줬어? 다 같이 봤잖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마디도 안해줄 수가 있어? 진짜 배신이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언급을 진짜 와 진짜 너네 배신이야 진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거짓말 너네들도 몰랐잖아 솔직히 너네들도 몰랐지 너네들도 몰랐지 아 뿌사이저 아 뿌사이저 업그레이드 버전이네 뭐야 찌릿찌릿 저기까지 아 뿌사이저네 아 아 뿌사이저 나왔어 2페이지부터 시작하네 아 오우 파바밤 아이고 근데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 아이고 하나 먹자 오우 아이고 일자로는 일자로는 뿜이야? 그랬나 먹자 그냥 아이고 아씨 포션 먹으려고 했는데 한번 그냥 살아나자 넘치는게 이건데 아 아씨 넘어져라 아 앞에 깨지고 어 오우 그만 그만 한번 한번 넘어뜨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별로 아프진 않다 아 뒤로 그만빠져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아 아 아니 깊이 있는 것 같아 아 아 아 난 말이야 용서할 수 없다 저 새끼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누군가는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서 자이온에 알려야 한다 몇 명을 죽인 거야 적어도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괴물이 보고 있다 괴물이 온다 스파크가 튄다 낙래가 쏟아진다 시간을 끄는 동안 도망칠 사람이 필요하다 니는 척후남당이다 발이 빠르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선택은 어렵다 우리를 기억해줘 바라건대 전령 역할을 맡은 민이 이 지역에서 무사히 탈출하여 자이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보소서 아 동료는 그냥 다 죽었네 이 기억은 그냥 어 민이 제외하고는 다 사망 어 자 보자 어 이제 이거 하나면 되나?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은데 마을로 가면 또 있으려나?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 자 잘 안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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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어떻게 안 알려줄 수가 있어 여기서 몇 번을 보낸거야 몇 번을 하하 하하 여기서 몇 분을 소비한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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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갑시다 이 밑에만 가면 되니까 어 내려가는 길은 여기 없나 어 바로 앞에 네 바로 앞에 있네 토끼의상이 보고싶으면 직접 하시라니까요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거에요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거에요 드론을 이게 이건 너무 좋아 탄 아 이거 이 다음에 탄창 밀리자 어 아 아 잠깐만 총알을 좀 살까요 아 총알을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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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까 그 저기 고물 거기서 거기서 사서 호감도를 높이는게 낫지 않나 여기서 그냥 사는거 말고 이쪽으로 가자 재밌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특훈도 하고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낌표면 저조라 느낌표면 저조라 덕분에 잘 아 어 이쪽으로 가면 안되겠네 또 그냥 갈 뻔 기분 탓입니다 예 기분 탓입니다 예 정말 기분 탓이에요 예 정말 기분 탓이에요 예 이 벽 뒤에인가 어 뭐야 어 뭐야 사람 사람 어딨어 이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쟤랑 싸워야 돼 나와 너 아 저기 있네 나와 아 이거 뭐 동작이 아우 동작이 이게 소리가 한 바짝 늦으니까 아 씨 잠깐만 저 촉수랑은 떨어져서 싸워 아우 씨 아 모래 들어가지마 죽을 땐 그냥 얌전히 죽으란 말이야 죽어라 왜 여기 갇혀서 그러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천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천사님이 아니었다면 전 놈들에게 난도질 수 죽고 말았을 겁니다 아니 이런 데 나오면 제발 무기 줘 저기 잠깐만요 천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 무기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여기서 남쪽으로 가다보면 무너진 터널이 나올 겁니다 거기 동료들을 구해주세요 그곳에 그곳에 울고 있는 천사님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천사 동료가 있나 생존자가 있단 소리야 네 제가 두 눈으로 똑같이 맞춘다 낙카마 낙카마가 있다고 굉장히 슬픈 노랫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좀 걸그릇이 될 수 있는 건가 예스 예스 딜레이 고마워 내가 가볼게 있어 있어 맞아 딜레이 있어 1초 느려 1초 남쪽으로 아 이쪽이네 이쪽인가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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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구멍이다 저 구멍 맞나? 아 또 아 또 이제 악랄하게 만들어놨어 아 그러네 그 노래 부르는 소리 들린다고 했잖아 내가 막 무슨 천사가 약간 무슨 성경 노래 들린다고 했던 곡이네 맞네 맞네 내가 어 뭐지 어디서 들리는 거야 노랫소리 막 이랬는데 성경 구절이 들릴 것 같아 막 이랬잖아 아 아 아 저기 대포 안 부셨는데 아 아 아 저기 포탑 안 부셨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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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이게 떨어지네 아 아 아 여기 레퓨즈 캠프 들렀다 갈까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기한게 내가 보고있는 화면은 프레임 드랍이 있거든요 살짝 그래서 아까 때릴때 막 못피하고 이런게 약간 여기가 지금 프레임 드랍이 있어서 그런데 방송하면은 프레임 드랍이 1도 없네 방송에는 프레임 드랍이 없어 방송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온다 렉 걸려서 제가 해놓은건데 일단 해보고 모니터 문제 아니에요 이거 제가 똥고 지르기 초반에 시작할때 너무 렉걸리길래 해놓았던거라서 아 이제 프레임 드랍 없어요 다시 속성 바꿔가지고 괜찮아요 갑자기 엄청 부드러워졌다구요? 아 그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씨 나 안샀는데 아 미친 안샀는데 아 잠깐만 사고 와야되겠다 미사일 네 방송은 구차한 변명이요? 방송은 잘 보이면 된거고 아니 애초에 딜레이도 있는데다가 프레임 드랍이 있는 상태에서 게임했어요 저 지금 흐름 끊기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단 이 정도만 사자 내 실력을 어 근데 진짜 느낌이 확 다르네 속성을 나도 프레임을 바꿨더니 완전 부드럽네 나도 이렇게 보니까 완전 부드럽네요 네 믿어주세요 미사일이 조금 아깝긴 한데 미사일이 사면되고 됐어 그거랑 별개라고 생각해요 오 뭐야 길이 열렸어 아까 왔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뭐야 목소리가 노래로 들리네 이런거? 4차 강화부대 4차 강화부대 우리 준위의 배신자가 조심해 조심해 배신자? 배신자? 제어 불가 끝없는 고통 쉬게 해줘 동력을 그쵸 내가 7차니까 끝내 줘 제발 어쩌면 좋죠? 그녀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잖아 그거 꺼내야지 뭐 어떡해 누가 배신한거지? 배신자가 있다고? 그렇네요 당신의 기억에 이어지기를 당신의 기억에 이어지기를 당신의 기억에 이어지기를 오르칼도 수상해졌어 현잔이 그 모니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르칼도 수상해 너희들과 싸울 생각 없어 돌아가 아이고 진짜 비쪽으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자 된 것 같아 돌아가자 이 정도면 됐겠지 가자 아 철봉에 안 안 매달려도 돼요 전 여기로 오려고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쵸 마을로 돌아가면 또 잔뜩 있을 겁니다 내 느낌상 그래 보이네 이건 아니잖아 일단 자연으로 가자 와 근데 비키니 입고 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은데 비키니도 있다고 19금 걸고 입고 있으면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잠깐만 대화 끝나고 또 어떻게 됐는지 보자 천사 희곤 니가 잘 아는 사람들이겠지 니 동료들이야 널 원망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니 동료는 전부 전멸했어 나에게 운명을 받아들였어 부사이저가 다 죽였어 로아보다 덜 야하다고요? 대단한 일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가 로아를 안 한지 오래돼서 면역력이 떨어졌나? 난 이것도 왜 야해 버렸지? 면역력이 많이 약해졌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하면 되겠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하면 되겠다 자 니 보물 갖고 왔다 자 페어에서 메모리 스틱을 회수해왔어 거기서 죽어나간 사람 수에 비하면 멀쩡한 건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어? 보험을 보험을 내 보험을 앞으로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다 주는 거 비슷해서 별로 기대 안 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도망쳐서 미안해 살아있어서 미안해 메모리 스틱을 저렇게 맡겨놔도 괜찮겠어? 우주로 돌아갈 수 있게 내가 맡아도 되겠지만 이대로 괜찮지 않을까? 아담 그래 뭐 니가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지 약간 유품처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거였네 불쌍하게도 뭐지? 하나 더 있어? 아닌데? 어디지? 뭐 근처 아 세대리과의 대화 아 저 뒤쪽이다 이거 스킵 포인트 다 찍고 갈 수도 있어 내 퓨즈 저거 저기 말 퓨전셀 저기 넣으면 되겠다 정말이야? 정말로 있었단 말이지? 에너지원이 이리 줘봐 빨리 천사 나한테 넘겨주기로 이야기가 돼 있는 거잖아 내가 꽂을 건데 내가 꽂을 건데 이 양반 봐라 어디 맡겨놓은 것처럼 말하네 이브 뒤에 퓨전 드라이브가 있는데 뭔가 수상하지 저.. 잠깐만 뭐야 뭣대로 내가 대줘 왜 이러는지 한번 보자고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하지 이게 누구야? 이.. 이건.. 그게.. 내 아내인데 말이지 오래전.. 죽어버린.. 에? 아내? 그럼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어? 모양 빠지게 쓰려 어떻게 그래? 다리에 있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됐네 천사 좋은 건순니 뭐니 잘난척하지만 나도 이 정도 인간이란.. 아내 얼굴 보려고 이거 필요하다는 거였어? 이 정도 인간이면 나쁜 건 아니지 않겠어? 휴전셀은 당신한테 줄게 그.. 그래 고.. 고맙다고 해 두지 아내가 보고 싶어서 사진으로라도 보고 싶어서 이 마이크로 모터랑 코일은 진짜 어디다 쓰는 거지? 자 다음 바로 앞에 여깄다 천사가 왜 여길 아! 여기서 가져간 거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대사막으로 떠난 사람들이 죽어서 돌아오지 못한 걸 알고 있어 그.. 그래 그런가? 그렇게 된 건가? 그치 진실은 감출 수 없는 법이야 넌 오르칼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나? 다들 질서에 안주하며 모른 척하고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믿는 건 모두 진실인가? 천사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겠군 하지만 다음번엔 당신이 우리처럼 될지도 몰라 기억해두라고 그것뿐이 여기도 끝 자 다음 왼쪽 골목 록산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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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녕 록산누 내가 왔어 죽을 뻔했다고 끝났어? 역시 내 사람 보는 눈은 절대 틀리지 않지 바디쿠어부터 바디쿠어부터야 어머 자기 자이온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노려보지마 여기 있어 이걸 어디서 구한거야? 그러게 어떻게 된 거냐고 사람 천사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감히 천사를 때려죽이고 이런 걸 뜯어낼 수 있겠어? 뭐 나처럼 영어 비밀에 대해선 여기까지야 한 가지 중요한 걸 알려주자면 나처럼 발견한 거 아니야? 거래할 비밀은 얼마든지 더 있다는 거야 수상한 놈 거래라면 언제든 환영이니까 바디쿠어 바디쿠어를 줬네요 바디쿠어부터 달라니까 진짜 바디쿠어 줬네 여기서 보는 게시판 좀 다른가? 퀘스트 많이 있긴 하네 어?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 없는 거 아니야? 잠깐 보상을 한번 보자 그쵸 볼륨은 좀 큰 편입니다 디트코인 골드 디트코인 골드 골드 오케이 다 돈이네 돈 정도 뭐 돈은 괜찮아 상점 웬만한 건 다 사서 오케이 상점 웬만한 건 다 사서 오케이 가자 아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는 도대체 언제 올 수 있는가 무슨 아이템이 들어 있길래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해요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해요 이..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펠릭스는 진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처 없이 대사막을 떠돈 것 같아 마더스피아는 신이 아니라면서 자기는 듣고 보고 느꼈다면서 미쳐버린 건지 뭔가를 쫓아다닌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시체를 찾은 것만으로도 운이 좋았어 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차라리 운이 따라주지 않아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형님은 미쳤습니다 헉 광인의 말은 신성모독조차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게 저렇게 강한가 그렇지만 마더스피어께서는 좀 흔들린다 어찌 펠릭스가 이런 고통에 빠지도록 두셨을까요? 뭐..아니요 뭐 왔다갔다 쉬는거죠 시간은 왜 마지막에 저를 찾았을까요? 오..어머니 모든 암의 주인이셔 어찌 종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와아 헬릭스를 용서하소서 이 프란시스를 용서하소서 정신을 못 차렸어 이런 것까지 보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 다시 빛이 있게 하소서 다시 빛이 있게 하소서 흠 와아 정신을 못 차리네 이제 믿음이란게 진짜 무섭긴 해요 믿음이란게 진짜 진짜 막 믿음이 있으면은 막.. 사람도 죽이고 그러잖아 오컬트적인 내용 보면은 사입인데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구나 제가 부탁드렸던 응 다행히도 찾을 수 있었어 그런데 어.. 다행이네요 어서 저에게 돌려주세요 그래 여기 있어 여기는 시체라도 묻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미친 여자였어 미친 여자였어 스토커였어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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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천사님 아직 계셨어요? 당연한걸 왜 모르시는거죠? 설마 제 말을 의심하시는건가요? 그 흔적 헉 등에서 막 여러번 찌른 자국이라 그랬으니까 난도질한거라 나 그랬잖아 천사님 아닌 저에요 헉 분명히 제 눈앞에서 네이티브에게 죽었다구요 우리 자기는 흑 흑 약속한 보수는 드릴테니 이상한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헉 자.. 자기 우리는 방해 없는 곳으로 갈까? 흑 흑 흑 흑 흑 흑 무서워 무서운 여자야 와 소름돋네 오케이 일단 다 끝낸거 같군요 아 아 매트릭스 11 가야되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3개는 빼자 그리고 떠납시다 이렇게 된거 여기 떠납시다 사마권은 다 끝났으니까 네 굳이 안해도 될거 같고 가자 드디어 궤도 엘리베이터 탔다 와 오래 걸렸다 한 2시간 3시간 걸렸네 3시간 걸렸네 3시간 걸렸다 저는 솔직히 이거 이거 뭐냐 저기 옷 주는거 아니면은 안할려고 했는데 모르니까 일단 그냥 한거거든요 아니 가면은 어차피 다른지역 못가요 네 어차피 다른지역 못가요 어차피 다른지역 못가요 괜찮아요 자이온에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정리하고 떠나는게 좋을거야 여기 써져 있잖아요 네 어차피 메인엔딩 보는거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까 서브 포함해서 하고 있었던거라 서브 뭐 완벽하게 다 하고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도에 있는 느낌표가 깨끗하게 사라져서 난 그걸로 만족하고 가는거에요 이브 아담 잠깐요 응? 무슨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요 떠나기전에 잠깐 들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흠 어딘데 그 에이도스9으로 같이 가주시면 안될까요? 어인 다른데 먼저 가네 무슨일이 있는거야 그곳에 제가 숨어 지내던 공방이 있어요 꼭 가져오고 싶은게 있거든요 그래 에이도스9으로 가 그래 릴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고마워요 이번엔 릴리 부탁으로 다른 곳으로 가네요 그치 나를 고쳐주는 정비사가 필요하다는데 가야되지 않겠어? 뭐야 뭐야 헐 별게 다 있네 내가 내려서 해결할게 다 처리하면 합류하자 흠 흠 가자 코쿤이야 코쿤인가보네 이름이 와 복죽이다 복죽이요 복죽 젠장 상처가 바디상태 체크 네 네 오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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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가 와 와 진짜 높이 쏜다 너무 야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거네 막 폭탄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이게 갑자기 소리가 돌아온 것 같죠 왜? 이게 무슨 일이지? 어 그러게요 프레임이 떨어져서 소리가 그랬던 건가? 갑자기 소리가 돌아왔는데? 아이고 다시 올라가자 위에서 또 위에서 뭐 할 수 있나 보네 아 이미 좋게 해서 뭐 안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어우 야씨 아파 생각해보니까 질켜서 안 보여 완전 가까이 붙는 것도 좀 불편하네 아 저 녀석 여기도 있네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뭔가 프레임도 돌아왔어 아이고 깜짝이야 아 원인을 알 수 없다 갑자기 프레임이 돌아왔어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내내 소리 밀리다 봐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이게 싸우다가 또 맵 때문에 프레임 드랍 생기면 돌아갈지도 몰라요 뭐 여기 맵은 괜찮은가봐 사막에 들어올 때 프레임 드랍이 걸렸었거든요 안에 뭐가 있니? 안에 일단 한마리 두마리 뭐였어 뭐였어 사망에서 문제가 있었나봐 소리가 크냐 갑자기 쾌적해졌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쾌적해졌어요 맵을 바꾸니까 계속 해줬는데 거기에 뭐가 많았나 안 들켰나? 아 들켰네 뭐야 왜 공격을 하네 몰라요 소리도 커졌어요 나도 너무 커져서 지금 많이 커졌나요 잠깐만요 아야 소리가 많이 커졌네 근데 이게 옛날에 데모할때도 이러더니 소리가 엄청나게 저의 소리도 음 네이티브한 방해전파 감지 자 들어와 아이고 타이밍 못맞춘거 레전드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쟤도 저거 쓸 때는 돌기를 보여주는구만 가는 길이 여긴가요 여기가 좀 오브젝트가 덜 한가봐요 저기는 녀석은 나중에 죽이는건가? 저렇게 돌아가나? 내가 봐도 위험해 보여 이건 갈 수 있는 길이 맞니? 아 문이 있구나 아악 나 오른쪽 팔 아니 왼쪽 팔을 거기 숨겨두고 때리다니 나쁜 녀석 이쪽은 그냥 아이템 먹으려고 들어오는 곳인가 본데 잠깐만요 이게 길이 이쪽으로 나있는거 보면 다리쪽으로도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오오 이거 괜찮은거야? 피는 깎일거 같은데 Policy 네 الك 패턴은 쉬워, 이친구. 한 번 싸우면.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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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아아! 들어오는 거는 때리기 쉬운데. 그냥 촉수로 들이붙는 거는 좀. 어렵네. 잔챙이 이루와. 아이씨. 나의. 에이치피가 되어라. 아이고. 뭐 안되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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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큰일날뻔 했네. 됐다. 아니다. 아! 아이씨. 그냥. 아이씨. 싸울란다. 아이씨. 아이씨. 이걸로 잡을까 저걸로 잡을까. 음...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수영을 하나요? 이쪽에 가는 길이 있겠죠 여기 있네 아 아씨 아 아 잠깐만 하나 없애고 어우 아 이거 말고 딴거 쓸라잉인데 아 이거 말고 딴거 쓸라잉인데 아이 미친 잘못 눌렀어 아이 어 맞았네 안 맞은 줄 알았는데 맞았네 쓰라고 있는 기술이니까 이쪽으로 안와도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온건가 그런거 같네 그런거 같네 누란색 있으면 이유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와 여기가 여기가 여의도 불꽃축제 현장인가요 여의도 불꽃축제 그곳이네 아 여기는 꼭 필요없고 폭죽 미쳤네 너부터 잡으러 가볼까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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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내가 잘못 눌렀지 뭐야 어 왜 막기가 안되냐 설마 나 지금 1초 딜레이 딜레이 되던거에 익숙해진거야 아니 아니 왜 안되지 왜 안되지 왜 다쳐맞냐 왜 안되지 왜 왜 왜 안되는거지 누르는데 왜 안나가지냐 다쳐맞는건 좀 아닌데 내가봐도 좀 아닌데 잠깐만 저 밑에는 수영해서 가야되나 저 밑에 가면 어떻게 오지 얘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일단 먹고 수영해서 다시 절로 가서 가야되겠네 일단 한번 보전 어 죽은줄 알았다 어 뭐야 죽네 여긴 어 여기는 죽네 여긴 수영이 안되나보다 어 그러면 어떻게 가지 저기는 저기는 나중에 가야되나 상자도 있는데 아아 컨테이너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컨테이너 있네 오 좀 빡센데 오 저기까지 어떻게 뛰지 오 아 기간은 있구나 오 시야가 흐려지기 전에 오 그래도 바로 죽는건 아니네요 이리와 어 아이고 어 뭐야 당신과 어머니의 에이도스9 네트워크에 은총할 에이도스9이 있습니다 자유와 지혜 두 선의 중심은 에이도스9입니다 어 어 안 돼 어 죽어도 괜찮긴 한데 죽어도 괜찮기는 함 사실 이미 먹었기 때문에 죽어도 별 문제가 없긴 하지 미안하지만 난 너희들과 싸울 생각이 없단다 일로 못 넘어오지 메롱이다 어차피 못 넘어오지 너랑은 여기서 싸우고 싶지 않다 총알이나 더 사가야지 편하면 됐죠 아 스킬 좀 올리자 스킬을 하나도 안 올리고 이게 약한 이유가 있어 내가 지금 안 올렸거든요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개 약한거에요 지금 이걸 올리자 음 잠깐만 5짜리지 어 내가 버스트를 먼저 올려가지고 베타 에너지 빨리 채우는 것도 나름 오 이거 뭐야 이 짜리 하나 찾아볼까 오케이 어쨌든 다 올리는거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올리는거지 뭐 꽉 채워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쟤도 저기 있구나 오 또 또 또 또 프레임 또 프레임 떨어져 또 또 또 앞으로 가는건 아니겠지 앞으로 가는건 아니겠지 한번 더 빠바밤 빠바밤 어 어 뭐야 나한테 우는거 아니었어 죽어라 이 밑에도 갔다 갈까요 아까 보니까 여기 몬스터 있던데 얘는 왜 혼자서 죽어있냐 여기 좋아요 좋아요 총알 좋아요 이쪽은 맞고 이쪽이고 혹시 떨어질 뻔했네 여긴 안 열려 아직 어 레퓨즈 캠프 밑에 있다 여기 주차타워랑 비슷하게 생겼네 주차타워랑 비슷하게 생겼어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네 아까 저기 킬 있었나 여기랑 아일로 못 내려가고 일단 몬스터는 없고 아 빡세구만 하늘에서 콜로니 파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 뭔가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구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지금 이 지경 대기 직전의 모습일 거 아니야 여기는 왜 다 총알만 나오지 총을 사용할 일이 많나 여긴 뭐지 여긴 어떻게 들어가지 여긴 어떻게 들어가지 아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없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없고요 내가 이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도 아닌데 뭐지 틈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먹고 싶은데 아 먹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지 사람도 있어 위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네 뭐 하다보면 열리겠지 일단 그냥 가죠 몬스터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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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씨 아파 아 그때 봤던 녀석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느낌이라 여기 와서 좀 세진 것 같아 여기가 지금 처음 해봤던 애들보다는 같은 종류이긴 해도 아 아 아 어우 미친 어우 너무 아파 아 아 아씨 뭐 막아도 막는 게 아니여 아우 아파 막아도 막는 게 아니야 아우 뭐 저런 저 녀석도 있네 아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막아지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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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 아 건물 밖으로 나가보는게 좋겠어 아일로 나가야돼? 잠깐만 그러면 아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거구나 아니 왜이렇게 단단해졌어 아니 쉴드가 쉴드가 쉴드 량이 있는거 같애 갑바가 왜이래 졌어 여기서 못녀네 아우 놀래라 뭐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누나 어디서 나왔냐 갑자기 나왔네 어 근데 이러면 아까 거기 못가잖아 그거 어떻게 어 얘는 무기업굴은 따로 없어요 약간 스킬업 오오오 야야야 아아 아아 일단 일단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있었어? 아우 저 친구 몰래 갈려고 했는데 니가 있었네 아우 저 친구 몰래 갈려고 했는데 니가 있었네 헤헤 들켰어 헤헤 들켰어 지아 좋아 방표부터 깨야겠다 야 오케이 피는 그래도 금방 차니까 좋네 아우 두 마리 아우 총알 어때 아 뭐야 저게 저 문어들에 가려있네 아우 아우 아우쒸 왜 못 막아 아아 아니 누르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막기 시작하면 막아지지가 않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막기가 빡세졌지 나 아 두 명은 좀 그런데 어 두 바퀴 아니야 넌 또 왜 한 바퀴이야 두 바퀴일 때도 있고 한 바퀴일 때도 있고 정말 어 또 얜 또 한 바퀴야 아우 또 봐봐봐 두 개 막아지고 왜 이렇게 타이밍이 어려워졌지 뭔가 묘하게 조금 느려진 느낌이란 말이야 저거 쟨 또 두 바퀴야 아우 아우 오 저거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죽는 줄 알았다 총알인가 널 죽여야 갈 수 있는 거긴 하구나 아니 아니 오케이 오 무서운 소리 hour 야웅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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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ndaries 아이고 솔직히 이거 피읍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어나 한번 놔 아 뭐야 간다! 뒤로 찌르기! 얘네들이 체력이 세진 것도 맞는 것 같고 세 번 세 번 어우 어우 너무 아파 어우 너무 아파 이리 와 아이고 미리 눌러 오우 빡세다 빡세 어우 점점 점점 아파지는데 잠깐만 아.. 실드도 늘리고 이것만 좀 달라 뭔가 방어력 높이는 걸로 해야 되나? 공격력이 아니 그나마 위에는 뭐가 이렇게 많아? 위에는 뭐가 이렇게 많지? 아 갑자기 뒤돌았어 이 자식 아 잘못 눌렀다 딴 거 쓰고 싶었는데 딴 거 쓰고 싶었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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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찾았어요 코쿤이에요 빨리 해치워버리자 적들일 수가 많아요 조심해요 야 너무 많은데 잠깐만 일단 붙어서 일단 붙어서 없앨 수 있는거 일단 다 없애고 됐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길이 두 갈래야 고층 너둘 쪽과 레일 쪽에 있는데 아이씨 먼저 레일 쪽으로 다녀오는 편이 좋겠어 레일 쪽으로? 오케이 아우 아우 죽어라 이 자식 개미같이 생기는 아 이게 이쪽이구나 아우 큰일내뻔했다 아이고 아이고 그 그 그 팔 치워봐 아이고 아이고 뒤로 뺄걸 그냥 아 아야 그렇게 막 아프진 않네 치워만 죽는데 제가 왜요 주연을 위해서 조금은 희생해줄 수 있잖아 내일부터 다녀오자고? 보자 길이 어디야 레일로 가는 길이 아 여기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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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물 같기는 해요 이리와 컴온 컴온 아씨 내가 먼저 선빵 칠라 했는데 아씨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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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쓰자 피가 차거든요 다 죽었나? 다 죽은 것 같구나 베타 좀 채울게요 얘는 베타 에너지 채우기 좋은데 청소 끝 이쪽은 청소 끝 이쪽은 아니고 반대편으로 가야 되겠네 반대편으로 가야 되겠네 라고 하기에는 여기에 길이 있네 뭐야 뭐야 길이 아니네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휩쓸고 지나갔다 스몰된 도시의 잔해 사이로 시체들이 떠다니고 있다 통신 시스템 하자 다운되었다 통신 시스템 하자 다운되었다 저 기형적인 곤충은 분명 네이티브다 기분 나쁘지만 우린 닮았어 닮았대 그런 것 같아요 쓰나미도 오고 이만큼의 솔직히 이만큼 도시가 잠기려면 얼마나 빙하가 녹아야 이만큼 잠길 수 있는 거야 물이 빠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잠기고 계속 있는 거니까 아니지 여기 어 나 불안해 아 오 다행이다 여긴 끝 이제는 저쪽이다 이리 오시오 아이씨 아 뭐야 아우씨 뭐야 갑자기 자폭하는 애들이 아이씨 아이고 죽어라 기껏 피 다 채웠는데 다 떨궜네 얜 이거 채우기 진짜 좋다 이브 이 고물 때문에 고생이 많네요 하아 그러게 하 그러게 내가 고생이지 내가 고생이지 너네 둘 사이에 너네 둘은 전투 능력이 없고 나만 초록색을 안 먹었다고요? 건물 들어오기 전에 안 먹은 게 있었나요? 아 저 끝에도 뭐가 있네 아 저 끝에도 뭐가 있네 여기도 뭐가 있는데 어어 그렇지 쟤는 어디서 쏘는 거야 저쪽에 쏘는 애가 하나 있는데 내가 처리를 안 하고 왔나 에? 아닌가? 아니야 처리하고 왔어 그냥 다시 생긴 거겠지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런 거겠지? 안 그랬으면 일로 넘어올 이유가 없잖아 그쵸? 점프 점프 우와 뭐야 저거 아 유성인 줄 알았다 어? 레퓨즈 캠프 오케이 의상만 보인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 하늘에 날아가는 거 봤구만 몬스터니깐 몬스터니깐 몸에서 만든 결석일지도 그치 아 추중에 있는 애는 좀 빡세겠는데 지금 내가 줍는 아이템 사실 네이티브 결석일 수도 있어 네이티브 결석일 가능성이 있다 두 개짜리 추가 피해 오케이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 내일 이어서 해도 될 거 같거든요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 이어서 할 테니까 내일은 제가 가족이랑 점심 외식이 있어서 형부랑 언니랑 생축하합니다 생축하합니다 해줄 거 같아가지고 뭐 그때 온다 그래가지고 예 일정이 있어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어 길게 했다 갑자기 프레임이 왜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지? 뭐 때문이지? 원인을 다시 조사해 봐야겠는데 오늘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진짜 많이 했어 밀린 거 절반 이상은 한 듯 솔직히 솔직히 했다 글쎄 내일 약속이 3시간 아닐 수도 있어 맞아 네 조금 딜레이 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했을 건데 불편했을 건데 체력이요? 에이 뭘 기정도 쯤이야 10시간을 했구만 하고 등장